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시작했던 고2 모의고사 영어 내신 대비 상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다소 좀 빨리 진행되니까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미리 업로드 시켜놓은 분석 파일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1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었죠. 댄스 동아리의 운동장 사용 허락을 요청하려고 해서 To ask for using the playground, 혹은 스쿨필드, 두가 똑같은 뜻이죠. 자, 뭐 쉬운 질문이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자, 2는 전치사 모모에게, 자, 문 프린시퍼 교장에게, 오브 굴랄드 하이스쿨에, 이름도 있어요 굴랄드. 자, 그 다음 나의 이름은 A로 잡고요. 자, 에서 낸시 왓슨, B로 잡고요. 보어로 썼죠. 내 이름은 낸시 왓슨이고, 저 I am the captain, 저 선장이래요. 저 오브 스쿨 스튜던트 댄스 클럽에, 그 학교 댄스 클럽의 선장은 회장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뭐 학교 댄스 클럽의 회장인데, at 굴랄드 하이스쿨에, 자, 그 다음 위 아드 원에서도, 여기서 더 보어, 동격으로 썼어요. 자, 우리는 저 원인데, 자, 원 딱 보이자마자 원 오브 더 최상급, 더 EST, 앤드 복습영상까지,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자, 우리는, 오브 더 스쿨까지 잡아갖고, 학교의 가장 큰 얼굴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머리가 큰가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나타낸다, 대변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위닝이 들어간다고 분사구조에서, 실제 의미상의 주어는 아까 생각해보니까, 위가 주어였죠. 그래서 위, 우리가 댄스팀이죠. 자, 우리가 이기면서의 능동의 뜻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자, 우리가 이겼는데 뭐를? 자, 많은 상들을. 여기서는 상들에 S 있고, 트로피스에도 S 있죠. 셀 수 있으니까 가사명사, 메뉴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이제부터 문제점 생기죠. 하우에버부터 역접으로 꺾였어요. 그러나, 우리 저걸 잘하거든, 그러나. 자, 학교는 isn't allowing our club to practice. 그래서, allow it to be,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형 구조로 썼죠. 자,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클럽이 연습하는 것을, 자, 온 어디냐면, 스쿨필드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 왜냐하면, the lot of teachers의 가사명사. 자,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that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that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의, 명사절이 목적어. 자, that, 우리가 be going to 동사원형. 그래서, 확실하게 추측하는 거죠. mess up 시킬 거라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라고, 또 필드는 운동장이겠죠. 자, 쟤들 갖다 놓으면 큰일 나, 이런 거죠. 자, 그럼 this로 계속할 때, 이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요약해서 한 번 더 집어넣어요. 선생님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뭐를? 운동장 사용하는 것을, 자, 이스 코우스 A2B 구조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어, 유발시켜, 뭐를? 자, 프랙티스 타임, 연습 시간을. 자, 그러고, 자, ultimately, 뭐, 궁극적으로, 결국에, 자, result in,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인으로 끝났으니까, 전체사 뒤에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전체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처리했습니다. 자, 결과를 그렇게 했는데, 만드는 것을, 자, 나쁜 고등학교의 경험이겠죠, 맞죠? 연습 못해서 빡쳤으니까, 자, 우리에게. 자, 우리는 약속해요. 약속하다가는 뭐뭐를 약속해요을을, 목적으로 필요한 타동사니까, 자, 두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인 명사종용법.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자, 그 공간이란 말은 당연히, the field겠죠. 자, 운동장을, 자, respectfully 그러면은, 존중히, 소중히, 어,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자, therefore, 그러므로 여기가 답입니다.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의 형광펜으로, 분홍색으로 칠해지는 부분. 자, 또, ask A2B 구조로 썼죠. 이 사람은, 오영식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맞죠? 자, 나는 asking해. 자, 너에게 요청하는데, ask A2B의 동사 번영을, 자, allowed A2B까지 또 붙였어요. 그래서 종속절의 목적으로, 다시 우리가, 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주기를 요청하는 중이에요. 자, 뭐를? 학교의 필드, 운동장을, 자, for 우리의 댄스 연습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제발 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I would be grateful. 자, 나는 아마도,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 grateful, 감사할 것이요. 만약에 너가, reconsider, 다시 재고려해준다면, 자, 너의 결정을, 자, 너란 말은 교장이겠죠. 아까 교장한테 썼으니까. 자, 그 다음, thank you very much예요. 저 sincerely, Nancy Watsoning.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지문, 거저 주는 지문, 댄스 동아리가, 운동장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9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망치게 된 라이언, 그래서 라이언, 자, 투 루이니, 투 부정사 형용사법으로, 잡아갔어요. 투 루이니에서 미래 뜻이죠. 자, 망치게 될 라이언인데, 여름방학을. 그래서, 답은 여기서 우리, 익사이티드, 흥분됐다가 디서포인티드로 바뀌는, 전환구조의, 분위기 신경문제였습니다. 자, 1번, 자, 라이언,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라이언은, 자, 컷마 찍고, 컷마 찍었으니까, 동격의 보호로, 라이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명사죠. 그래서, 11 year old boy, 11살이죠. 그래서 우리 짝대기가 없어지면, 복수니까, S 들어갑니다. 자, 11살인 라이언은, 자, 랜 뛰어갔어요. 시제는 과거네요. 집으로. 자, as fast as he could. 그래서, fast 부사로 썼다는 거. fast가, 실제로 런 수식하죠. 런, 여기서 동사. 그래서, 뒤에 생략당하는 거는, 런 생략이죠. 어, 가능하나 빨리 뛰어갔다. 자, 파이널리 마침내, 자, 썸머 브레이크가, 여름방학이, 헤드 스타트 이런 거, 우리 대가거 시제는, 아, 두 가지 과거 중에,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우리 이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전에 시작되었어요. 자, 그리고, 웬 흰 라이언,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지시대명사로 바뀌어도, 바로 해결할 수 있게. 자, 라이언이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자, 그의 엄마는, 라이언의 엄마죠. 자, 워스 스탠딩, 서 있었어요. 자, 인프론토버 앞이죠. 자, 자, 레프리지레이러를 그러면, 냉장고 앞에, 그 다음, 엄마가 의미상의 주어졌으니까, 엄마 집어넣어요. 엄마가 기다리면서는, 능동이죠. 이미 조동사로 나왔고, 분사구조의 형용사로. 자, 엄마가 기다리면서, 라이언을. 자, 쉬는 엄마가 말했어요. 희 그에게 아니고, 엄마 라이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tell a to b 구조로, 이렇게 시키다 뜻이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약간 좀 투가, 조동사 대신에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참 싸라고, 그의 가방을. 자, 라이언의 심장은, 소울. 슈우, 솟아오르다 뜻이죠. 그래서, 날라갔어요. like balloon. 풍선처럼. 기분 업된 거죠, 맞죠? 자, pack for what? 왜 가방을 싸라고요? 뭘 위해서? 자, are we going? 우리가 가니? 동사주호 도치시켰고, 임문문, 물음표 확인. 자, 우리가 디질랜드 가니? 기분 업됐어, 맞죠? 자, he couldn't remember. 그는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the last time, 마지막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그의 parents가, 자, 오늘 베이케션 휴가로. 그래서, 타임 뒤에는, 대생약이라고 해도 되고, 왼생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의 eyes, 그의 눈들은 beamed. 그래서, 레이저 빔 나오다. 바짝바짝 하단 말이죠. 자, 너는 are spending. 자, 쓸 거야. 여기서 쓸 거야는, 진행형이지만, 사실상 진행이, 살짝, 가까운 미래, 미래의 뜻을 가져요. 자, 너는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의 뜻으로. 자, 여름방학을. 여름방학을. 자, 그러니까 삼촌, 뭐, 안트는 뭐, 이모, 숙모 정도 되나? 자, 라이언은, 자, ground 하면, 으응, 이렇게 했다면, 으응, 망했다. 쐈다. 자, 그 다음, 전체 여름방학을, 하루도 짜증나는데, 전체를? 자, 그래, 전체로방학을. 아마, 라이언이 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엄마한테. 자, 그 다음, 또, 기대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death,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했고요. he had felt도 그가 이전에 느꼈던, 엄마랑 말하기 전에, 전체 시작하고 가고, 엄마랑 말하기 전에 느꼈던, 그래서 대가고, 그래서 뭐를 느꼈는지, 자동사의 목적어가 생각돼서, 다시 대절이 생각됐죠. 자, 그가 이전에 느꼈던 기대감은, 어떻게 해요? 디스 나시죠? 사라졌어요. 인어 플래시. 우리 저스티스 리그의 플래시가 엄청 빨리 뛰죠. 순식간에 사라져보다 뿅! 없어졌어요. 자, 4는 기간의 재산, 동안으로, 4, 3, whole, miserable weeks. 미저러블을 찍어주죠. 여기서 답을. 3주간의 끔찍한 주동안, 그는 라이언이었죠. 기억해서 이름. 우드비는 아마도 비, 온, 함께 있을 것이시란 말이죠. 그의 안트로아, 숙모아, 앙클의, 농장의, 그는 사이드, 사이드,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분위기 신경을 거꾸로 따라가면, 아유 망했다. 아유, 기대감이, 끔찍한 게, 기대감이 사라지고, 끙거리고, 갑자기 눈이 반짝였다가, 이때는 좋았어 맞죠. 이 시절은 좋은 시절. 기분이, 심장이 막 날라가 당기고, 그리고 썸머 브레이크 자체가 기쁘죠. 자,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처음 디스포인트에서 어떻게, 익사이티로 간 게 아니고, 우리는 익사이티드에서 디스포인트로 갔다. 애들, 분위기를 여러 방지 좀 풀어주지 말이야. 여튼, 19번 분위기 신경 변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설득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스스로 관점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해라. 지 스스로 생각해서, 지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So when you try to persuade, 누군가 설득하려고 할 때, ask, 요청해라. the person, 다른 사람에게, look back 하도록, 그나 그녀의, perspective, 관점에 대해서, 스스로 좀 미우치게 질문해라. 자, 시간의 부서절로, when trying 할 때, 분사구조죠. 쭉 가서 컵만 찾고요, 주워 갖고 올게요. most people이죠. when they 생략이죠. when they are 정도로, 바꿔도 되고, when they try 해도 되고요. 자, 그들이 시도할 때, 그러니까 능동의 뜻이죠. to convince 하는 것을, 투부정사의 목적어, 설득하는 것을 시도할 때, 누군가, 자, 그래서 구조는 5형식으로 썼어요. convince,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행동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to, 동사권이요. 자, 누군가가 바꾸도록,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자, 실제 주어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해요. 또 투부정사, to layout, 펼치다 뜻이니까, 자,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다, 뭐, 주장하다는 뜻이겠죠. 그냥.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어, 논리적인 주장을, 그러니까 논리로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되죠, 사실. 갬성에다 우리가, 갬성 있게. 자, 혹은, 자, 여기서 메이크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people try가 목적어, 아니, 동사 1번으로 잡고, 2번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뭐, 투색약이라고 해도, 둘 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확하게, 이게 본동사로 쓴 건지, 혹은, 투부정사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에 의해서, 1번, 2번으로 쓴 건지, 헷갈리게 되는데, 문장 구조상, 등의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으로 잡았어요. 자, 여튼, 주어 다시 나오면, 사람들은, 자, make 만들어요. 열정적인 플리 항변을, 자, S2는 우리가,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투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어순은 의문사, 주어동사, 혹은 의문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뭐에 대해서, 왜, 그들의 시야가, 옳은지에 대해서, 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wrong, 잘못된지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내가 맞거든, 이렇게, 전상천하, 유어독전처럼 하면 안되겠죠. 자, 자, when you think about it, 자, 이 상황에 대해서요, 이심어라는 것은, 너가 이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 너는 will realize, 깨달을 것이에요. 자, 됐 전체가 목적어, 됐, 주어동사의, 명사, 완벽한 문장, 자, 디스가 말하는 것은, 니가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고는, 요런거죠. 니가 똑똑한 척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자, doesn't open work. 그래서, 월크는, 빈도 부사 들어가고, 종종, 작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재수 없잖아, 마치 똑똑한 척 하면은. 자, 여하튼, 이제 애주순에서, 뭐, 하자마자, 자, 누군가가, figure's out, 하면 알아내자마자, 자, 됐, 전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여기서, 괄호를 안 닫았네, 괄호를 닫을게요. 자, 너가 on a mission, 임무에 있다는 것을, 아, 저 새끼가 어떤 임무를 하고 있구나, 자, to change 하려는, 형용사업법으로 바꾸려는, 자, 그들의 마음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으로 하던데요, 이거는 그냥, 그냥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metaphorical shutter go down, 뭐, 여기서, metaphorical shutter는, 몰라도 돼요, 그냥 go down만 안 하면 돼요, 내려간단 말이죠, 마음을 닫는단 말이요, 그래서, metaphorical shutter는, 은유적인 shutter가, 자, 은유적인 shutter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을 닫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 다음, 너는 will have better luck, 더 많은 행운을, 좋은 행운을 가질 것인데, 만약 네가 ask 묻는다면, well chosen, 과거분사 1번, 형용사, 자, 그 다음, 오픈 엔디드 되어진, 잘 선택되어지고, 자, 그래서 결말이 열려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이 있는, 질문을 묻는다면, 대띠의 동사 보이면, 바로 얘, 주어로 만들어요, 주격 관계되면서, 이 질문들이 복수죠, 렛도 복수, 자, 허락한다면, 누군가가 바꾸도록, 렛 사역동사 목적원, 목적효 보호도, 다시 동사원이요, 그들 자신의 가정을, 자, 그래서 뭐야, 이거는, well chosen, 잘 선택된 말은, 기분 안 나쁘게, 그 다음, 오픈 엔드란 말은, 얘가 빠져날 구멍을, 좀 주란 말이에요, 맞죠, 요런 걸 했을 때, 마음을 바꿀, 아, 기회가 생긴다, 자, 우리는, tend to approve, 자, 그러면 일반 사람을 말해요, 우리 사람들은,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자,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all of it first,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자, 이 아이디어를, 아, 내가 먼저 생각했거든, 이럴 때, 아, 그래, 내 생각이니까 맞겠지, 라고 인정한단 말이지, 자, 여기서도,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approve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빈칸 넣기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다시 하나 넣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 자기가 먼저 생각해내면, 자, 혹은 적어도, if we think, 그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먼저 생각해냈다고, 이게 뭔 말이야, if를 걸었으면서, 혹시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지가 생각하기에, 지 마음속에서, 내가 먼저 생각했다고, 생각할 때, 자, 요거는, fact to go, 요거는 지수수로 착각이란 뜻이죠, 약간, 이럴 때 어떻게 인정한단 말이야, 내 생각이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자, 그러므로, 대어폴, 자, 결론 나오겠죠, 대어폴 들어갔으니까, 자, 인카리징 서먼 투 퀘스천 their own world view, 원래는 world view라는 단어로 써, 뷰포인트를 쓰던가, respect, aspect를 써야지, 자, 여튼 동명서가 주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encourage A to B 구조의 5형식의, 동명서가 주어로 여기까지 가죠, 자, 누군가가 질문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시점에 대해서, 자, will open, 종종 yield는, 뭐 산출하다 뜻도 있지만, 만들어낸다, 더 나은 결과들을,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런거죠, 맞죠, 자, then, 아까 주어가 동명서였으니까, 약간 병렬 구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트라잉 동명서가 들어갔죠, 자, 뭐보다, 트라잉 투 포세이 투 비, 자, 그들이, 인투 엑셉팅, 전체사의 목적어,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수락하는데, 너의 의견을, as a fact, 사실로써,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 들어 보다는, 야, 네가 생각해봐, 네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전략이죠, 맞죠, 그 다음, ask, someone, well chosen, 또 들어갔어, 아까, 똑같은 표현으로, 요청하는데, 잘 선택된 질문들을, to, 어떤 질문이냐면, to look at their own view, own view, 똑같죠, 그들 자신의 시점에 대해서, 다시 볼, 잘 선택된 질문을, 물어라, 그래서 명령 모드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from another angle, 다른 각도로, 다른 각도는 아까, 거꾸로, 그래서, 너 자신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건 대조구조에요, 실제로 뭐 어떻게 해라, 다른 각도로, 지 스스로 보게 해라, 자, 명령문, e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뜻이죠, 자, this my trigger, this가 말하는 게, 작년에 했던 거죠, 어떻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도록, 그래서, this는, 이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에, 앞에가 다 날아가는 거에요, 안돼, 요약해서 갔다 집어넣은 액기스만, 자, 스스로 질문을 해서,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마도, trigger, 방아쇠죠, 누르면 빵 터지죠, 그래서, 촉발시킨다, 뭐를, 새로운, fresh insights를, 통찰력을, 그래서, 영한 표현으로, look back at oneself,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져, 질문함으로써,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답을 보며, 또 주전을 쉬웠어요, 설득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스스로 관점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해라, 그렇게 해갖고,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죠, 아, 이거 내가 했던 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마음을 바꾸겠죠, 자, 그래서 20번,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1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웠었던, 이런 문제 같아요, 과학적 발견 속에, 숨겨진 어려움을 알리지 않는, 과학 수업, 이라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science lessons, that does not inform, 아, don't inform했네요, 자, the hidden difficulties in scientific discovery, 라는 소재, 아유, 잘 쓴 것 같아, 맞죠, 자, in school, 학교에서, 자, 대열, 이스에서 대열은 유도부사, 조언 아니죠, 자, 이스, 원 커리큘럼, 자, 하나의 교과 과정이 있구요, 자, 우리 주목하는 건, 원에 주목해야 돼요, 자, 원,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 있구요, 그래서 두번째 주옥, 자, 그 다음, 자, 투스터디가 앞에 나오는, 외의 수식회로, 현역사법으로 갔죠, 자, 스터디 사이언스, 과학을 공부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자, 올바른 공식이 있어요, 방식인데, 자, that's spit out, spit을, 침뱉한 뜻이죠, 레노타 뜻이에요, 자, 그러면, correct answer, 올바른 답을, 자, on 어디에 대해서, 자, 스탠다, 스탠다, 스탠다이즈드, 아 어렵다, 자, 표준화된 테스트에 대해서, 방감자료,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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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보면 뭐야, 교육이, 굉장히 획일화됐다, 그래서 교육, 교육 자체가, 과학에 대한 교육 자체가, 일단 문자점을 가졌다는거를, 제기하고 시작하는거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아까, 포뮬라 뒤에, that's, 주격한 개념사니까, 단수, s도 여기 주의하시고, 자, 텍스북스가 주어구요, 어, 동사는 어디갔니, 아, 뒤에 나오네요, 바로, 리빌이네, 책인데, 자, with grand, 대단한 타이틀스, 제목을 가진, 자, like에서, 원리인데, 물리학의 원리같은 책, 자, 이 책은, 자, magically하게, 마법적으로, 좀 드려보는, 보여줘요, 자, 더 개념들에 대해서, 자, 인, 300페이지로, 된 책이겠죠, 책에서, 자, 너무 쉽게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권위적인 인물들은, 그래서, 피규어 인물, 권위적인 인물들은, 그리고 나서, 자, step up, 발을 딛고 올라서요, lectern, 강이 돼, 자, to feed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진실을, feed,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외역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주위해서 봐야 되는데, 자, 권위적인 인물 자체가, 약간, 뭐냐면, 꼬장꼬장 냄새가 나는 거였죠, 맞아, 자, 그 다음, feed란 자체가, 밥을 먹이단 뜻이죠, 먹이단 말은, 상하관계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완동물 주인이, 밥을 먹이듯이, 일방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런 관계란 말이죠, 수직적인 관계, 자,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일부러 단어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과학은 어떻다, 꼬장꼬장하다, 이런 느낌, 자, 자, 이론적인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그로스가, 설명했듯이, as, 자, 인 어디에서, 히슨 노벨 렉처에서, 노벨 강연, 수상 강연에서, 자, 텍스트 북, 교과서들은, 종종 무시한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부정적인 단어, 무시하는데, 많은 대안적인 길들을, 자, 덫, 목적과 관계되면서, 뒤에 주호동사 들어갔고요, 사람들이 원들 다운 뒤에, 전치사회 목적어가 생각돼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자, 사람들이 돌아다녔던, 그래서, 분명히 또, 원들은 놀라운, 궁금한 뜻이고, 원들은 돌아다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맨날 이런 문제 되는지 모르겠어, 자, 원들은 그냥 로이터리듯으로, 돌아다녔던,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헤맸단 말이에요, 힘들게, 자, 그 다음, 자, many first clues, 자, 여기서는 목적으로, 자, ignore의 목적으로, 첫 번째 1번이, 자, 길을 무시해요, 사람들이 헤맸던, 자, 그 다음, 많은 잘못된 단서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무시하다를 걸어주면, 해석이 잘 돼요, 이쪽에, 무시했어, 뭐를, 길을, 무시했어, 단서를, 자, they followed도, 뭐를 따라가는지, 목적과 관계되면서, 앞으로 나가서 생략, 그들이 따라갔던 단서를 무시했어요, 그 다음, 많은 misconceptions, 여기서도 무시했어요, 뭐를, 많은 호희들을, 그들이 가졌던, 뭘 가졌는지, 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 자, 세 가지를 무시했단 말이죠, 무시하지 마, 이씨, 맞죠, 자, 우리는 배워요, 자, about newton's law, 뉴턴의, 뭐, 법칙이란 말은, 여러 가지 법칙이죠, 만류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자, as if 가저법인데, 가저법 시제는, 여기서, 데이 얼라이브도, 과거로 썼다는 거, 여기도, 시제를 좀, 색깔을 바꿔놓을게요, 자, 마치 그들이 도달했던 것처럼, 데이가 말하는 거는, 아까, 법칙, 이 법칙들이 도달했는데, 자, 바이 그랜드, 아, 뭐, 대단한, 디바인, 신성한, 방문에 있어서, 와, 신내림, 신내림, 이런 거, 자, 요건, 스트로크 오브 지니어스, 스트로크는 몰라요, 여기서 뭐, 때리다, 강타하다 뜻인데, 천재성의 강타, 천재성이 도래하다고, 좀 이쁘게 말을 바꾼 거예요, 천재성이 도래해서, 어, 주식이 천재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야, 하지만, 아니오시다죠, 자, not the ears, 자, 뭐를, 어, 안 배우냐면은, 자, 우리가 더 ears, 어, 수년은 수년들인데, 자, 그는 그가 스팬드, 우리 스팬드 시간 들어가면, 뒤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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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죠, 맞죠, 우리, 자, 착한 선생님들은, 여기서 ing, ing 하고, 여기다가 뭐, ed 하나 붙이고, 틀린거 골라라고 해주는, 착한 선생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그는 썼는데, exploring 하면서, 희는 누구야, 뉴턴이 보냈는데, 탐험을 하면서, 자, revising, 수정을 하면서, 그리고 changing, 바꾸면서, 댐 도 아까 뭐예요, 뉴턴의 법칙들이겠죠, 자, 요런 건 어떻게 해요, 요런 건 우리가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the laws, 법들인데, that, 또 목적과 관계됨사, 뉴턴이 fail to establish 뒤에, 무엇을 설립하다 실패했는지, 자, 그러면, 목적과 관계됨 것으로 나왔고요, 뉴턴이 확립하는 것을 실패했던 법칙들, 자, 짝대기 하면, 즉, 보호로 바로, 자, 가장 공견하게, 가장 눈에 띄게도, 그의 실험인데, 인 알케미아면, 연금술에 있어서, 자, 그러면, 위치는 이 실험들이요, 이 실험들이 시도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실패했는데, 투 뭐를, 투 턴 A 인 투 B 하는 것을 실패했죠, 자, 리드, 납을, 금으로 만드는 것을, 엄청나게 실패했던,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don't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느냐, 얘가 동사잖아, 맞죠? 그래서, doesn't, 이렇게 해놓고, 헷갈리게 할 수가 있다, 오늘 실제 주어는, laws다, 복수다, 자, 이러한 법들을, 엄청 말아먹은, 이러한 법칙들은, 자, don't make the cut, 자, don't make the cut에서, 수고로 해서, 언급되다, 라고 보는 게 좋아요, 딱 잘라 말아, 이런 느낌으로, 자, 에스는 뭐로써? 부분인데, 원 디멘셔널 스토리로써, 아, 이 단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자, 1차원적인 이야기로써, 자, told in physics class, 하면은, 물리학 수업에서 말이, 아, 전달되어진 과거분사, 그래서, 이 단어 선택에서, 1차원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1차원적이라는 게, 선행 조건에요, 선행, 자, 선행 조건으로 베이직의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자, 물리학 수업을 하려면, 당연히, 선행 조건으로써, 1차원적으로, 이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를, 뉴턴을 완전 말아먹다가, 결국에, 한번 성공했고, 나중에 결국, 힘들게 성공했다, 요거를 먼저 말해야 되는데, 1차원적으로 어떻게, 그래서는, make a cut, 아, 딱 잘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낌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하나도 기다리고 있죠, 이 부분, 답을 유추하는 부분, 대신에, 우리의 교육적인 시스템은, 자, 턴, 바꿔요, 자, 이 삶의 이야기인데, 오브 누구에, 자, 프럼 리드에서 골드로, 자, 한 명이서, 납에서, 금으로, 바꾼다, 납에서 금으로만, 마법적으로, 굉장히 쉽게 되는 것처럼, 이 힘든 상황은 버리고, 바뀌어라 뿅, 그러면, 납이 금이 되는 것처럼, 수업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해석을 잘해도 되지만, 우리가 연금술, 그리고 연금술사의 역사라든가, 혹은 방금 전에, 글의 배경에서, 아까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까 마법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죠, 이런 식의,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지고, 유출을 해서,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리비어스, 드러내는데, 오직 과학자들의 성공만, 자, 그러면, 무시하면서, 그들의 과정들과, 그리고, 애를, 실수들을,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었죠, 엄청나게 실패했다, 이런 걸로,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상식이 풍부한 학생이면, 좀 더 쉽게, 바로 감을 잡고, 아니면, 전부 다, 찾다가, 이건 답 아니네, 요거밖에 안 남네, 이렇게 찾았는, 계속 원시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과학적 발견 속에 숨겨진, 어려움을 알리지 않는, 과학 수업,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주제의 답이었어요, 서빌리티 능력인데, to work well with people, 사람들과 잘 일하는 게, 일하는 게, 자, it, 감옥 적어, 가능하게 만들다, to succeed, 지목적으로, 성공하게, 자, 보시면, 저, vast majority, 많은, 대다수의, 자, companies, 회사들, 학교들, organizations, 조직들은, 그래서, 대다수의 애들이, measure, 측정해요, 그래서, 주어, 1번, 2번, 3번이에요, 자, 그리고, 복수동사 1번, 복수동사 2번, 둘 다 S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어, 얘가, measure, 정해놨네, 측정, 측정을 하고, 자, 그리고, 보상을 한다, 자, high performance, 높은, 수행 능력을, 자, 인텀서 보는 관점에서 뜻의 수거에요, 자, 개인적인, 매트릭스는 숫자죠, 수치의 관점에서, 자,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자, sales numbers, 판매 숫자나, 자, 레즈메, 아콜레이스 하면은, 여기서는 수상 이력, 테스트 스콜스, 시험 성적 같은 것에 기반해서, 약간 좀 물리적인, 성과 위주의, 결과만 보는, 요런 거에 위주로 해서, 보상을 한다, 자, 그리고, 문제인데, 자, 위드 디스어브로치, 이러한 접근이라고 하지 말고, 왜요, 수치에 기반한, 아, 측정과 보상의 문제점은, 요렇게 들어간 게 좋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찝어주게, 자, S, DAT 1번, 그래서, 동격의 구조로 써왔고, 대시 1번 썼고, 대시 2번 두 개가 있어요, 자, 문제는, 첫 번째, IT IS BASED ON은, 이러한 접근법이, 기반되는데, 믿음에, 자, That 생각했고요, That이 보호로 들어갔어요, 자, 믿음에 대한 부연 설명, 자, 우리가 생각하는데, That 생각했고요, 자, 과학이, Head fully confirmed, 자, confirmed 뒤에, 목적어가 생각되죠, 이 자리에, 뭐를 확인해 줬는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생각되서, 자, 여기서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That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제도 하나 주의해야 되는데, 과학에 대한 맹신, 요거를, 써 놓을까, 여기다, 과학을 맹신한다, 좀, 우리가 요런 느낌으로 썼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이런 문제점은 1번이었고요, 여기서 해석할 때도, 여기서 문제점은, 2번 한 번 더 붙여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세계, 오브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적자생존이죠, 뭐, 찰스다위네, 자, 적자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 애들은, 노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잘못됐단 말이죠, 자, 잇은, 이 적자생존의 법칙을 가르켜요, 자, 우리에게 방향을 나타내니까, 간접 목적어, 대전체가 이까지 가서, 직접 목적어, 우리에게 뭘 가르켜요, 자, 도우즈는 일반주어, 사람들이요, 사람인데, with the best grace, 가장 최고의 성적들, 혹은, the most impressive resume,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를 가진 애들, 혹은, the highest, 가장 높은 포인트 스콜, 뭐, 포인트 에버리지죠, 여기서는, 뭐, 평점, 점수를 가진 애들이, 자, 이러한 사람들만이 주어, 자, will be 될 것이라고, the only 대문자로 썼죠, 유일한 원스, 사람인데, 자, to succeed, 성공할,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더평 포뮬라는, 그 공식이란 말 앞에 나왔던, 최고로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이 성공한다는 것은, 자, it's simple, 아, 이 공식은, 간단해요, be better 해라, 명령문, 더 잘해라, 더 똑똑해져라, 더 창의적이 되라, then,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래서 명령문, end니까, 뭐뭐라, 그러면, 너는 will be 되는데, successful하게, 행용사로, 비동사 뒤에, 성공적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자, 하고 싶은 말 나오죠, 이런거 아니란 말이야, but, 이 공식은, 어떻게, 더 포뮬라 나왔고, 이 공식, 집어져서 순서문제로 되기도 좋겠죠, 여기서, 자, inaccurate하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로, 이런거 주시면, 선생님한테 감사하세요, 이런거, 쉽게 주는거니까, 정확하지 않다, 자, 땡스 투 덕분에죠, 새로운 연구 덕분에, 과학이 발전해서,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는 now, 이제 알아요, 이제 안다는 말의 역접이에요, 옛날에 몰랐단 말이지, 이제는 알았어,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야, 자, 대전 제가 목적으로, achieving our highest potential, 우리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성취한다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자, not a, but b, 비 강조구죠, 자, not about, but about을 뺐어요, 여기서, 자, 뭐에 관한 것이 아니야, 생존인데, 적자 생존에 관한 게 아니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survival of the best bit,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틀려요, 가장 최고로 딱 맞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이거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찝어주죠, 자, 성공이란 것은, 또, not a, 법이 강조구죠, 자, 단지, about, 전치사니까, 어순은, 명사의 어순에, 의문사, 주호동사, 정확하게 의문 접속사 뒤에, 주호동사 어순, 자, how smart, how creative, 얼마나 네가 똑똑하거나, smart, 똑똑한지가 아니라, 혹은 드리븐, 드리븐이 이끌려가단 말은, 열의가 있는지 아니라, 너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뭐야, how well, 얼마나 잘 구사로 썼어요, 네가 able to, b, 비동사 able to, 동사수식, 너가, 얼마나 잘 연결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connect with까지 썼다는 거, 자,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지, 또, 투까지 썼다는 거,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프롬까지 썼다는 거, 전치사구랑 같이 간다는 거, 주의, 자, 어디로부터, 생태계로부터, 자, 생태계인데, of people around you,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 뭐해야 된다, 연결이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고, 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익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약간 좀, 연결성의 느낌으로 썼던 단어들이고, 아까는 그냥 약간 물리적인 개인의 특성에 대한, 공부 잘한다고 이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공부 잘한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없죠, 자수성가했다, 뭐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IQ보다 EQ가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이다는 능력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감성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3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걷게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뿅뿅뿅 돌아서, 한번 다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자, Vectors, 요인들인데, 그래서 답이에요, 자, That, Result in,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인데, Walking in a Circle, 원으로, 자, 나는, Brought Up, 그래서 Bring Up이 키우다, 아, Real의 뜻으로, 뭐, 길르다 뜻이에요, 그래서 길러졌다, 수동태, 자, To Believe Go에서는, 해석이 좀 꼬이죠, 여기서는, 뭐, 뭐하기 위하여, 더 이상하잖아, 그래서, 토부정사 결과로, 바로 느낌을 잡아대요, 나는 길러졌는데, 결국 믿도록 뜻입니다, 자, 대자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Get Lost 한다면, 길을 잃어버렸다면, 자, In a Large Forest, 커다란 숲에서, 자, 내가 Will Sooner, 와 Later, 머지않아서 곧, 자, 그러면 Will End Up이에요, 동사 번영은, 자, 결국, Where I Started, 내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길러졌다, 이게 뭐냐, 좀 어렵죠, 이거, 길러질 때 어떻게, 아, 약간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성질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길러졌단 말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자, 그 다음, Without Knowing It, 자, 그러면, 아는 거 없이, 있음 뭔지 모르겠죠,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 사람들인데, Who Are Lost,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Will Always, 빈도부상, 자, 항상 Walk, 걸어요, Inner Circle One으로, 원이란 말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국, 회귀의 본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성질이라든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도록 믿었단 말이죠, 자, 인도북 책인데, 동격의 보호로, Finding Your Way, 너의 길을 찾는 데, Without Map or Campus, 컴패스, 하면은, 지도나, 나치판 없이, 이라는 책 속에서, 작가인, 헤롤드 게티는, 자, 컨펌스 해줘요, 확인해줘요, 자, That, 목적 오고, 자, This가 말하는 게, This, 요거, That이 아니고, This죠, 자, 이, This란 말은, 사람이, 결국에, 걸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이란 것을, 자, 우리는, Tend to, 경향이 있어요, Walk, 걷는 경향이 있어요, 자, In Circles One으로, 똑같죠, 아까, 빈칸에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갈 단어는, 요런 문제, Thank you, Thank you, For several reasons, 몇몇의 이유들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A구요, 그래서, Important 효용사가 어떻게 주워요, Reason 생략이죠, 아까, reasons 있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교육 보호, 대절이, 대주호 동생, 완벽한 문장, 보호, 자, virtually, 사실상, 어떠한 인간들도, 자, has,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정어로 해석해줘요, 노니까, 자, 두 가지 다리를, 길이를 가진, 우리 삐꾸란 말이오, 요렇게, 조금 길란 말이야, 저기, 자, 그 다음, 한 다리는, Always, 항상, slightly하게, 살짝, longer하죠, 더 길어요, than, the other, 손도 마찬가지구, 손가락도 보면, 조금 틀리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할 때, one, the other, 나머지 하나와, 자, this는, 이것은 아니고, 뭐죠, 살짝 다리가 다른 게, 유발시켜요, 자, 코우스, A2B 목적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의, 행동 변화를 요청하니까, 2 플러스 동사 번역, 자, 돌도록, 유발시켜요, 자, without even knowing it, without 전치사 ing 구조에요, 동명상, 자, 이러한, 아, 사실을 알지도 못하게, 유발시키는데, 자, 원으로 돌아서 온단 말이죠, 다리가 한쪽이 짧으니까, 이쪽으로, 또딜코, subject than, 자, indication, 게다가 다른 이유, 두번째, 만약에 네가 하이킹하고 있다면, 자, with backpack, 온 한 채로 happen to each other's attitude, 위드 부대 상황은 바로 느낌으로, 목적어, 어, 배낭을, 맨 채로, 어, 네가 하이킹한다면, 자, 웨이트가 주어, 자, 내가, 무게인데, Death backpack, 그래서, 백팩 아까가 나왔죠, 자, 이러한, 가방의 무게가, inevitably는 불가피하게도, throw off, 자, throw off, ih zombies, 이어 동사 중간에 명사 삽입구조 너의 균형을 던져버린다 이상하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off 시킨다 자 우리의 dominant hands dominant hands 한 말은 우리가 주요한 손이니까 뭐냐면 주로 쓰는 팔이 factories 가 있었죠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썼다는게 특이합니다 요인을 준다 into the mix 라는 말은 그 혼합이라는 조합은 뭐에요 우리가 원으로 돌게 하는 조합에 역시 요인을 준다 만약 너가 right handed 했다면 그래서 right handed 는 과거분사의 형용사에요 니가 오른손잡이라면 자 그래서 가족법 시제는 현재로 잡았죠 너는 will 강한 미래를 나타내죠 자 너는 가지게 되는데 경향을 자 그러면 투턴이 앞에 나오는 경향에 대한 부연 설명해주는 형용사용법 투턴 toward right day 니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오토인데 왼손잡이라면 왼손으로 돌겠죠 맞죠 자 그리고 when you meet 니가 만날 때 obstacle 장애물을 자 니가 이렇게 뾰롱뾰롱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맞죠 걸어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 그러면 너는 will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죠 그래서 부사가 decide 수식 결정하는데 to pass it 는 아까 장애물이었죠 장애물은 on the right 는 에이 이쪽으로 가야지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돌다 돌다 보면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도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국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에요 사람이 원을 그리며 걷게 하는 요인들 그래서 factors that result in people walking in a circle 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24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언어적 정확성 성공적인 경제 거래의 열쇠이다 그래서 답은 여기 빨간색 자 linguistic precision precise 에서 나오고 precision 명사 형태로 정확성이죠 자 땡땡 자 그러면 key 열쇠 뭐 중요성인데 to successful economic transactions 성공적인 경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 똑바로 말해라 이거죠 자 in government 정부 속에 자 in law 법에서 in culture 문화에서 in routine everyday intersection에서 자 그러면 일상적인 매일에 상호작용해서 자 비안드 이거는 버려도 돼요 사실 자 비안드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서 자 그러면서 일단 친족들을 버리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잡고요 자 widely 그러면 폭넓게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clearly 분명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formulate는 공식화되었다 라는 말은 표현되어지도록 의약했어요 A 형용사 두개죠 보니까 자 널리 이해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실제 주어는 언어가 자 A으로 잡고요 자 is great aid가 동격의 보호를 잡았어요 커다란 도움이 되는데 to는 누구에게 전치사 자 상호의 confidence 신뢰에 있어서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하게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다 자 이게 주제였고요 자 when dealing with 분사구조죠 그래서 ING인데 쭉 가다가 컴바해서 주어는 컨셉트하고 갑자기 디스크립션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주어인 people로 잡으면 돼요 일반 주어로 사람들이 dealing을 할 때예요 분사구조 농도 자 그러면 거래할 때 혹은 다룰 때 재산을 자 그다음 with contracts 계약서들을 자 그리고 심지어 just with 일상적인 교환인데 자 상품들과 서비스에 교환해서 모든 이런 교환에서 버리고요 자 컨셉트 개념들과 디스크립션 설명이 자 need to be 될 필요가 있다 자 as as 들어가는데 여기서 as as possible 자 이렇게 구조로 갖고요 자 as precise and unambiguous 여기서도 ly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비동사 이형식 동사 형용사 형용사 두 번 잡았어요 자 그럼 가능한한 정확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otherwise 여기 주의 if not의 해석이예요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만약 정확하게 혹은 애매모호하지 않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뜻이에요 정황이라고 해놨네 정확성이 없다면 쉽게 이렇게 잡고요 자 misunderstanding oa가 will arise 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사동 우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otherwise도 낼 수 있고 misunderstood도 낼 수 있고 그리고 arise도 낼 수 있어서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빈칸 문제로 굉장히 좀 많이 났는데 그래서 빈칸 출원 문제라든가 어휘 문제로 바꾸기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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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잘못 쓴 단어는 요건 문제는 거의 내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자 만약에 완벽한 의사소통인데 with 잠재적인 상대방이 거래해서 자 이런 완벽한 의사소통이 is not possible 하단 말이에요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면 자 그러면 uncertainty 불확실성과 그리고 아마도 measure measure은 원래 측정하다는 뜻인데 measure of distrust까지 잡아왔고 어느 정도 측정되어진 불신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신이 will remain 남아있다는 뜻이죠 왜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남아있다 여기서도 추가 문제주의 자 그 다음 경제적인 삶이라는 것은 became 되었다 더 복잡하게 되었어요 in later 후반이에요 middle age 중세 후반에 중세 후반에 약간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한데 더 fuller 더 완벽하고 more precise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was accentuated acc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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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조다 여기서는 강조되었다 수동 더 필요하게 되었다 뜻이죠 자 그 다음 shared 공유되어진 언어는 용이하게 만들었다 clarification 명확성을 그리고 possibly 아마도 settle 해결하다 뜻이요 settle 뒤에 dispute가 나오면 settle problem settle dispute 분쟁을 해결하게 shared란 말이 뭐냐면 공유란 뜻이 이미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돼서 더 알고 있는 상태를 shared란 표현으로 썼어요 여기서도 여건 좀 어렵게 낸다면 문제도 추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국제적인 무역에서도 also 또한 use 사용인데 precise 정확하거나 well formulated 잘 표현되어진 언어가 aided 도와줬어요 process 과정인데 translation 통역의 과정을 자 그 다음 아 더 실크로드는 자 실크로드는 우리 뭐 상식이죠 중국에서 옛날에 뭐 유럽으로 가는 길 자 쿠드 온리에요 오직 조건이에요 자 하면 펑싱 기능했는데 자 에로얼은 나데돌에서 전열화 뜻이 아니고 작용했다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라도 이렇게 의역해 줍니다 자 왜냐면 트랜슬레이터 자 이런 통역가들이 자 always available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통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에더디에 인털 체인지 포인트의 교환의 지점의 교역소겠죠 자 그래서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언어의 정확성 성공적인 경제거래의 열쇠이다 그래서 linguistic precision a key to successful economic transaction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6번 일치 불일치라서 쉬운 문장이지만 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앨리스 콜치만 자 앨리스 콜치만은 자 비본은 수동태가 이제 화석화가 돼갖고 이제 그냥 수거가 돼버렸죠 비본 태어났다 1923년 in albany 자 그러면 도시겠죠 졸지아 주고요 자 USA 미국에서 점점 커지죠 그 다음 신스는 여기서 접속사 왜냐하면 뒤에 조동사 그녀가 unable이에요 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뭐를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애틀렉틱 트레이닝 퍼실리티 운동 훈련 시설에 자 빅콜스 오브 뭐뭐 때문에 자 레이시즘 오브 더 타임 더 타임은 그 시절의 인종차별 때문에 뭐 흑인이었겠죠 맞죠 자 인 아 그녀는 트레인 훈련했어요 자 유징은 이제 분사구조가 3개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문제 내면은 뭐 낼 부분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3군데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실제 의미상의 조는 이미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시 트레인드라는 자 그래서 분사구조의 형용사로서 사용하면서 누가? 그녀가 자 앨리스가 자 무언가 was available 사용 가능했던 것을 그녀에게 자 여기서도 여기서 선행사판 관계대명사인데 자 그러면 유지가 타동사로 사용하다는데 목적어가 없죠 선행사 그리고 뒤에 나오면 주어가 없죠 플러스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 역할을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왓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무언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럴 때 선행사의 느낌을 줘서 무언가 사용 가능했던 것을 그녀에게 자 여기서도 다시 의미상의 조는 그녀가 하다의 능동 뛰면서 베어푸스 맨발으로 자 언론은 따라서인데 덜트로든 덜트가 먼지가 나는 도로니까 비포장 도로를 near her home 그녀 집 주위에 또 의미상의 조는 그녀가 또 하면서 능동에 사용하면서 집에서 만든 장비를 그 다음에서 2는 해석상 아 뭐뭐하기 위해서 느낌이니까 부사 목적 자 연습하기 위해서 그녀의 점핑을 자 그녀의 탤런트가 주어고요 자 인 트랙앤필드는 수고로 어 육사경기에요 육사경기에서의 그녀의 탤런트 재능은 단수 was noticeable 했다 비동사 뒤에 회용사 눈에 띄었다 자 에스 얼리에서 에스 얼리 부사 그래서 뭐뭐만큼 일찍 뭐했다 눈에 띄었다는 형용사 수식 그래서 초등학생 만큼 일찍 눈에 띄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와 쟨 뭐야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편이죠 자 코치마는 키바이엔지 계속 뭐뭐하다 계속 연습을 했어요 할드 열심히 자 그리고 게인도 얻었어요 어텐션 주먹을 자 위드 그녀의 성취와 함께 자 몇몇의 대회에서 듀링도 전치상 그녀의 자 타임 시간인데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 1948년 언덕 올림픽에서 코치마는 컴퓨터 출전에서 경쟁했어요 하이점프는 높이 뛰기에서 그래서 또 의미상의 조는 그녀가 도달하면서 능동 현재 분사 5피트 6.5인치를 또 그녀가 세팅하면서 세우면서 보스 A&B 올림픽과 그리고 미국의 기록을 성취하면서 둘 다 깼단 말이죠 자 이 성취는 여기서는 뭐 5피트 6.5인치로 잡아도 되고 기록 깬 것도 잡아도 되고 이런 성취는 만들었어요 그녀를 A고요 First Black Woman이 B고요 동교육부어 그래서 5형식 투윈이 앞에 나왔던 여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형용사회법으로 이겼던 여자로 올림픽 금메달을 첫 번째로 땄어요 흑인 여자가 그녀는 9개죠 5개가 아니고 9개의 다른 홀오브페임은 명예의 전당에 있어요 인클루딩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포함해서 코치마는 죽었는데 2014년에 앤 나이가 뭐뭐 애죠 94년 나이에 인 졸지아에서 애프털 접속사고요 그녀가 헤드피피역이 마지막으로 시제주의 그래서 전체 시제가 과거고 그래서 대가거 과거보다 먼저 과거로 이전에 헌신한 후에 그녀의 삶을 투에듀케이션 교육에 그래서 쉬운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흑인 금메달리스트였던 앨리스 코치마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9번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곤충의 구조된 몸의 구조를 말하고 있죠 Structure of Insects for Survival 이런 소재 원 오브 디 복수명사 키 그러면 열쇠 겠죠 열쇠 중에 하나인데 2는 누구에게 전치사 권충의 어포스트로피 복수일 때 위치주의 권충의 성공적인 생존을 위한 열쇠 중에 하나는 인 어디에서 인 오픈웨어 야외에서 원이 주어였으니까 단수 라에서 놓여있어요 그들의 아우털 커버링 외부에 덮고있으니까 외피 즉 외피 나온 것은 딱딱한 왁스는 밀랍으로 된 약간 방수 느낌 레이얼 층이에요 데스는 외피가 아우털 커버링이 헬프스 또 3인식 탄소로 도와요 헬프 준사약동사다 시동사원형은 막는데 자 프리벤트 A 프롬 B 구조로 갔죠 그들의 작은 몸이 프롬 디하이드레이팅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은 동명사로 디하이드레이팅은 탈수가 되는 것을 수분이 말라 없어지는 것을 막는다 아까 저 왁스 여기죠 맞죠 왁스가 막아준다 그 다음 투 테이크 옥시전 프롬 디엘 테이크 내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산소를 디엘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보죠 그래서 그러면 공기로부터 그 다음 데이는 곤충들을 사용해요 내롭게 내롭게 난다 하하하하 좁은 숨쉬는 구멍을 사용해요 목적어 인 바디 세그먼트 세그먼트에서 마디라고 잡으면 돼요 곤충목 뼈 마디 이렇게 있는 거 마디 여러 부분 마디에서 위치는 구멍들로 잡아야 돼요 세그먼트보다는 이 구멍들이 왜냐면 뒤에 테이크 인이 나오니까 이 구멍이 받아들인다가 해석이 더 맞죠 이 구멍들은 복수였고요 S 받아들이는데 또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복수 동사 테이크 인 받아들이는데 공기를 패시블리 수동적으로 약간 펌프질하는 느낌 그리고 캔비 오픈도 열려질 수가 있고 더 가다가 캔비 클로즈도 닫혀질 수가 있다 As needed 해서 필요 되어질 때 되시겠죠 그래서 ED 여기 주의 인스텟 오브 블러드 대신에 피 대신에 전치사 구에서 끝났고 이미 컨테인드가 앞에 나오는 블러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컨테인드 되어진 피겠죠 담겨있는 in vessels 하면 혈관에 담겨있는 피 대신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컨테인링 했던가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네 돼있는 권충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free flowing 하면 자유롭게 흐르는 hemolymph hemolymph 하면 혈램플 몰라요 그 다음 모르니까 우리는 무식하니까 뒤에 설명하겠죠 이런 혈림프가 주격 관계대명사 단수 단수 단수동사 S 도와줘요 또 준사역 동사 동사원요 킵 유지하는데 상태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리지드가 형용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몸이 딱딱하게 있도록 유지해준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의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지 L-Y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아까 동사는 여기서 보면 혈림프가 돕다의 S 혈림프가 도와준다의 또 3인 식단수 움직임을 도와주고 또 혈림프가 어시스트 도와주는데 트랜스프렉션 이동을 오브 뉴트리언스 영양분과 웨이스트매트리얼 노폐물들을 2는 어디로 오겠죠 전치사 appropriate parts 적절한 부분들인데 오브 더 바디는 곤충의 몸이겠죠 몸에 다음 요번에 신경계에 대해서 나와요 신경계 시스템이란 것은 모듈럴 모듈방식이란 말은 뭐 이거 두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말하죠 인어센스 어떤 의미에서 삽입이고요 잇츠 오브 바디 세그먼츠 잇츠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단수 그 다음은 몸의 각 마디에 각각 부분은 각각이니까 단수 has its own 그 자신의 개별적인 그리고 오토너머스 오토 자동이죠 자율적인 두뇌를 가졌어요 자 그리고 some other body system 맨에서 다른 몸의 시스템들은 보여주는데 유사한 유사한 모듈활로 보여준다 자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온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곤충이 한 부분이 잘려나가도 여기 보면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 이런 부분 자 그 다음 디스알은 방금 전에 말했던 여러가지 뭐 예를 들어 외피라든가 마디의 공기라든가 그런 모듈식 요런 요런 것들은 단지 퓨 몇몇의 many ways 많은 방식 중에 몇몇인데 자 이니츠 약간 관계 부사격으로 썼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 보호의 생략이 없어요 자 권충의 몸들은 R-structured 지금 자동사 들어갔으니까 문장 끝났죠 권충의 몸들이 구조화 되어지는 조화 되어지는 조화가 아니고 구조화는 구가 빠져있어 구조화 되어지는 자 그리고 펑션도 동사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R-e 복수 동사 1번 자 몸의 부분들이 복수 몸 부분들이 기능하는 그래서 S 빼야 돼요 자 완전하게 부사가 다시 부사수식 다르게 그러면은 다르게가 누구 수식 기능하는 동사수식 자 From our own 뒤에 생략한 건 우리 자신의 몸들과 우리가 말하는 건 인간 자신의 몸들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완전히 기능하고 자 그래서 옆번 문제 소재는 생존을 위한 곤충의 특이한 몸의 구성이겠죠 그래서 Structure of insects for survival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0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에서 디자인 요소들의 중요한 영향 The important aspects of design elements in architecture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짱 중요하다 자 On the project 프로젝트에서 In built 이미 설계되어진 환경에 어디에서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Consider 고려해요 Safety 안전을 목적을 1번 그리고 Functionality 목적을 2번 안전성과 기능을 Non-negotiatable 하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 하면은 그거는 타협이 안되지 매우 중요하지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 두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이거 입력 머릿속에 하지만 꺾었어요 하지만이란 말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딴게 있단 말이죠 Aesthetics of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의 미학은 즉 How it is designed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디자인되어지는지가 미학이 단수 To open은 너무나 자주 약간 부정의 느낌 컨시덜 되어져요 수동태 일렐러븐트 관련이 없다고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미학은 생각한다 무관심하게 생각한다 즉 Question 질문인데 오브 전체차 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니까 하우 주호동사 하우 주호동사 어떻게 its 디자인 어떻게 그것의 디자인이 영향을 주는지 인간의 인간들에게 한다는 이란 질문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레얼리 부정어 거의 물어지지가 않는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문제제기 사람들은 생각해요. That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디자인이 만든다고, 무언가 하이플로틴 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을 디자인을 알아, 너희가 실형성과 안정성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콜드 모모라고 불리는 허세를 대표하는 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도 Think That이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좀 어떤 문제로 낸다면, That 전체가 목적어를 두 개로 쓴 완벽한 문장에 That 1번, 목적어 그 다음 생각하다, That 2번 목적어 여기도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목적어가 뒤에 두 번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생각한다를 두 번 넣어줘야 돼요. 다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무언가 허세인데,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허세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건축이 다르다고, 프롬 빌딩 건물과 그 다음 Just as surely as에서 뭐만큼 확실하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워싱턴 국립대송당이 다른데, 프롬 지역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와 다른 것만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대송당과 교회를 예시로 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Distinction이 만약에 순서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전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건축과 그리고 건물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Between 나오네요. 건축과 빌딩을, Between A&B 사이에서의 구분은, 혹은 일반적으로 Between 디자인과 실용성, Could be, Not be long이에요. 그래서 부정부정이 두 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잘못될 수가 없다는 말은 완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실용성을 대변하는 단어가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 안전하고 기능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More & More은 비교급이 두 번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는 Are learning, 배우는 중이다. 알게 되는 중이다. 다시 다시 목적어, 디자인인데, Of all our built environment. 우리의 모두 지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의 디자인은, 단순히 여기서도 matters 중요해요. So that 구조로, So that 구조로, So that 구조가 부사예요. 여기서 안 써놨네. 그래서 부사, 부사가 뒤에 나오는 Profoundly 다시 부사 수식. 그러면 너무나 대단해, 어떻게 해서, 대단히 중요해서, 결국 결과의 부사절, 뒤에 완벽한 문장. 결국 안전과, 그리고 펑실널리티, 기능성이 Must not be, 되면 안 돼. 우리가, 우리의 urgent priorities, 그러면 긴박한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긴박하게, 뭐만, 안전성과 펑실널리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를 중요하게, 미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을 썼어요. 자, 그래서, All kinds of design elements, 뒤에서 부연 설명이 좀 더 들어가요. 그러면, 뭐든, 뭐든 없네, 뭐든 있냐, 뭐든 디자인의 요소들의 종류들은, 그래서 복수, 인플루언스, 영향을 줘요. 사람들의 경험들에, 자, Not only, Borders으로 들어갔죠. Of the environment, 환경뿐만 아니라, Borders of, 그들 스스로의, 사람들 자체에도. 자, Day는 이 디자인 엘리먼트를 잡아요. 디자인 엘리먼트는 쉐이프해줘요. 만들어요. 우리의 cognition, 인지들을, emotions, 감정들을, actions, 행동들을, 심지어 our well-being까지. well-being은 추산명사니까 S 뺐죠. well-being까지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디자인인데, 너네가 맨날 실용성이랑 안전성만 보면 안 되지, 이런 느낌. 자, Day는 다시, 그들 아니고 디자인 요소들은 다시 집어넣어요. 안 헷갈리게. 실제로 도와요. 준사약동사, 동사관용. 자, 구성하는데 우리의 더 배리는 아니지만, 배리 센스는 강조의 용법으로 바로 그 감각인데, 정체성의 감각까지도 준다. 자, 이렇게 중요하니까, 항상 고집부려서, 야, 니 건축이 무슨 니가 미를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적인 것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건축에서 디자인 요소들의 중요한 영향, important aspects of design elements in architecture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1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변화에 따른 생물의 출현. 그래서, the emergence 출현인데, of life 생명의 형태겠죠. as a result of atmospheric change. 대기의 변화에 따른. 자, 여기서 원인이 뭐냐? 미생물의 출현이겠죠. 자, over 4.5 billion years ago, 45억년. 자, 여기서 빌리언이 10억이니까, 45억년 전에. 자, ursis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로 끝나야 되니까, atmosphere이 주어로 들어갔구요. 자, primordial 그러면, 원시의, 좀 어려운 단어죠. 자, 원시의 atmosphere 되기는. probably, a마도. 그래서, 아마도가, 부사가, largely 대부분, 대부분, 뭐, 뭐, 덕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아마도, 덕분에가 아니고, 에서는, 대부분, water vapor, 물의 수증기와,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sulfur dioxide, 이산화황이나, 혹은 nitrogen, 질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딱 보면은, 뭐, 인간이 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전제로 던지고 있어요. 자, 두번째, appearance, 출현과, sub-sequent 하면은, 뒤에 오는 진화인데, exceedingly, 극도로, primitive, 원시적인 living organism,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미생물의 출현, 그리고 진화는, 그래서는, 진화는, 미생물의 진화죠. 출현과 진화는, 맞네. 자, 그 다음, 박테리아와 같은, microbes, 미생물과, 그리고, simple single cell라면은, 단순한, 단세포의 식물들의, 식물들이, 자, 그러면, 비관, 시작했는데, to change가 목적으로 들어가서, 바꾸기 시작했다. 자, 셀러에서, 얘는 보호를 들어갔네요. 맞죠. 앞에 나오는 미생물에 대한 분유 설명으로. 자, 바꾸는데, 또 바꾸다의, 뭐뭐를 바꾸다의, 타동사의 목적으로는, 자, 앤머스피를, 더가붙으면서 대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어렵게 썼어요. 이 문장 좀, 좀, 드럽게 길어. 자, 일단, 첫번째 주어는 출현. 맞죠, 이거. 자, 그리고 진화. 이게, 주어인데, 이 두 개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야 돼요. 자, 일단, 미생물의 출현과 진화가, 그래서, 해방시키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자, 산소를 발산시키면서, 자, 그 다음, 다시 주어 두 개가,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죠. 능동으로, 브레이킹다운, 분해시키면서, 자, 가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하고, 셀플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황을, 그러니까, 옛날에 유기성, 독성 물질을 없애주면서, 산소도 발산해주고, 뿜뿜. 자, 다음, 자, 디스가 말하는 것은 뭐죠, 이거. 앞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줄어들고, 산소가 증가하는 것이, 전체 사실을, 단수로 잡아요. 이렇게, 팩트같이. 자, 이러한 사실은, 자, 메이크 사역동사가 느낌으로 들어갔고, ECI 들어갔을 때가 해서, 감옥적으로구나. 그럼, 4, 2까지 잡아요. 자, 일단, 의미상에 주의한, 더 높은 유기체들이, 더 상위계층의 유기체들이, 자, to develop하는 게, 발달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다. 자, 환경이 좋아졌어. 이제, 살만해졌어요. 자, when the earliest, 가장 초기에, 자, known이 과거분사에요. 자, 알려진 식물의 세포인데, 자, with a nucleide 하면은, 핵을 가진, 식물의, 핵이겠죠. 여기서는 식물이니까, 식물의 핵을 가진 세포들의, 아, 이볼브, 진화할 때, 자, 약, 10억이니까, 20억년 전에, 그래서, 웬 시간의 부살로 해서, 끊어주시고, 자, the atmosphere, 대기는 심, 2는 뭐뭐인듯했다. 그래서,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2가 may의 뜻입니다. 아마 뭐뭐인듯했다. 그래서, 동사원형. 자, have head는 가진 것 같았다. 자, 여기서도, 어법이 살짝 꼬여 있었어요. 살짝 꼬여 있었는데, 원래 여기서는 have head가, 원래 head였죠. 맞죠. 그런데, 2 때문에 동사원형이 have로 바뀐거죠. 저, 시재가. 그 다음에, 그래서, 본 주절의 시재가 지금 과거고, 이거보다 더 과거, 이전 과거니까, 원래 과거완료인데, 그래서, 형태는 바뀐겁니다. 자, 가지고 있었는데, 약 1%에, 현재, 컨텐츠는 뭐, 함유량이에요. 오브 옥시전, 산소에. 예전에는, 지금보다, 산소 1% 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위드 이멀전스, 출현과 함께, 오브 더 퍼스트 랜드 플랜트, 처음에는 우리가, 뭐요, 육지가 아니고, 바다에 식물이 딱하게, 육지로 나간거에요. 땅에 있는 식물의 첫번째 출현과 함께, 자, about 약, 이것도, 계산하기 힘들어. 일단, million이니까, 100만이니까, 그래서 합치면 5억년이 되겠죠. 5억년 전에, 산소는 도달했는데, 1 third은 3분의 1에, 현재, concentration, 농도죠. 농도에. 아까전에 1%였다가, 좀 증가를 많이 했어요. 맞죠? 이제 환경이 더 좋아진거야. 자, 그 다음, it had reason에서도, 여기서 대가구 썼구요. 그래서, it이 말하는건, 이 산소의 농도겠죠. 이 농도는, had reason, 상승했는데, to 어디까지, 거의 현재 레벨까지, buy는 미래의 전체사로, 뭐뭣이 되어서의 뜻이에요. 까지가 아니고, 약, 아, 이거 또, million 들어가. million 합치면, 100만이니까, 3억 7천 년 전이 되어서, 약. 자, 왠 그때, 첫 번째 동물들이, spread, 퍼져 나갔어요. 땅으로. 동물이 이제, 산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날의 atmosphere, 대기라는 것은, is thus, 그러므로, not a puppy, 단지 뭐뭐가 아니라, 이거다 또, 이렇게 썼네요. not a puppy가 아니라, not only a plus b의 느낌으로 썼네. 그러면 단지, requirement,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to sustain, 유지하기 위한, 생명체를, as we know it, 우리가 알듯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알듯이, 자, 이리스톨, 또한, 아이고, 방금 자랑이 더 나갔고, 지금 혀가 꼬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또한, 컨시퀸스, 결과인데, of life. 이렇게 하면, 또 얘도 후치수시키니까, 예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 맞죠? 그러면, 생명체의 결과에다, 이것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생명체란 말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미생물, 단세포 식물, 단세포 생물이죠. 생물이 생기면서, 얘들이, 아까, 나쁜 가스를 없애주고, 산소를 발생시켜줬던, 얘들의 결과로써, 생물이 살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주제구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소재를 보시면, 대기 변화에 따른 생물의 출연인데, 육지 생물의 출연은 뭐야? 일단은, 미생물이나, 단세포 생물들이, 어떻게?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황을 분해했고, 대기 농도가 더, 산소가 풍부해짐으로써, 생물이 출연할 수가, 있게 되었다.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2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음악과 감정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억의 활성화. 그래서, Activation of Memory. True 통해서죠. Interaction of Music and Emotion. 자, 보시면은, One of the 최상과로 들어갔죠. One of the primary. 가장 주요한 방법들 중에 몇 개. 한 개죠. 그래서 주어는 단수에요. 자, By which는 해석 어떻게 들어가냐면, Ways know. 자, 이 주요한 방법에 의해서, 음악이 able to take on. 음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 In our inner world. 우리의 내부의 세계. 다시, 바로 이해가 안 가시면. 자, 우리의 내부 세계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음악에 의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또, 단수가 easy 들어가겠죠. 주어 단수. Is by the way. 방법에 의해서이다. 자, 그 다음에, 대시 생각되었구요. 대시 보호로 들어가는거에요. Interest 는 음악이 상호작용하는데, With memory. 기억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자, 뭔 말이지 원래? 첫번째 해석이 잘 안될겁니다.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맞죠. 간단하게, 음악이 기억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 내부의 세계에서. 그렇게. 자, 대충 넘어가고,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여기다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기억들은. 자, 여기서 tend to가 동사. 복수 동사고 들어갔죠. 기억인데, 연루되어진. 수동의 과거분사. 중요한 감정들과, 연루되어진. 기억들은. tend to be. 경향이 있는데, be 돼요. 어떤 경향? deeply invaded. 더 깊게, 더 깊게 박혀요. 자, 우리의 기억 속에. 자, 감정적인, 감정이 셀수록 기억이 더 깊어진다. 자, 다른 이벤트들보다. 자, 감정적인 기억들은, are more likely to, 또, be likely to, 뒤에 경향을 나타내니까, 동사고는요. 자, 감정적 기억은, 더 비비들리하게, 생생하게 부사가, 자, 리멤벌드 수식. 사실상, bpp에 수동으로 갔어요. 기억되어진다, 생생하게. 제가 다음 주어 다시 넣어요. 자, 감정적인 기억들은, 자, 복수죠. 아까 복수 1번, 복수 2번. 더, be likely to, be recalled. 이번에는 수동으로, 해상, 되어질 것 같다. 더 잘 기억이 난단 말이죠. 자, with the passing of the time,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en, neutral memory, 중립적인 기억보다, 예전에 내가 세게 맞았던게, 살짝 맞았던거보다, 기억이 잘난다는거죠. 자, 그 다음, 신스 뒤에 조동석 바로 보니까,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음악이, can be 되기 때문에, extremely하게, 극도로, 자, 그 다음 emotionally, 아, 감정적으로, evocative. 자, 불러일으키단 말이에요. 감정이 잘 되살아나다, 뜻. 되살아나기 때문에, 자, 음악이 또 감정이랑 열리된단 말이죠. 자, key life event. 중요한 삶의 이벤트들은, can be emotionally. 자, 감정적으로 heightened 또 되어질 수 있다, 수동해요. 고조되어질 수가 있다. 자, by presence of music.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자, 그래서 감정과 마찬가지로, 음악에 의해서도 감정, 기억이 더 잘 살아난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또, 어법 주의해야 되는게, 실제 주어는, 아, 뮤직이에요. 자, 음악이 보증해주면서, 음악의 성질이죠. 능동으로 잡아요. 현재 분사. 보증해 주는데, 자, 기억인데, 이벤트의 기억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슈얼이라는 단어를 보고, 자, 여기서, become이 동사원형으로 쓰는거에요. that 뒤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동사원형의 구조로 들어가는 해서, become이 동사원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주의. 자, 깊게 부어화되어지도, 또, become도, BPP로 썼죠. 자, 그래서 다시, 음악이 보증해 주는데, 이벤트의 기억이 되도록, 매우 깊게 부어화되도록, 머릿속에 딱 박히도록, 이렇게, 분사구조를, 이렇게 써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순서를 좀 맞춰놓고,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리티비일, 회복이죠. 다시 기억이 살아나는거에요. 그러한 기억이 살아난다는 것은, then, enhance, 강화되어져요. 컨텍스쳐, 맥락상의 효과에 있어서, 맥락상의 말은, 다른 사건과 연관된, 이런 효과에 있어서, 이니츠 여기서 좀 해석이 어려워요. 이니츠는, 이 맥락적인 효과 속에서, recreation, 재창조죠. 유사한 문맥의 재창조인데, date를 얘기해서, 맥락인데, 이 맥락 속의 기억이 부호화되었던, 다 버려요. 일단 버리고, 실제 조 다시 넣어요. 이러한 재창조가 촉진시켜요. 그들의 기억의 회복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재창조 여기 잡기 전에, 여기부터 봐요. 기억이 예전에 부호화되었어. 기억이 이렇게 부호화되었던 것에, 유사한, 어때요? 유사한 것에 재창조가 어떻게? 촉진시키는데, 리틀 밀, 회복을.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따다단, 이걸 들었어. 또 비슷하게, 따다단, 이러고 들었어. 그래서 유사한 환경일 때, 어떻게 된다? 재창조가 더, 기억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이런 느낌.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similar context, 유사한 걸 반복했을 때, 기억이 더 잘난단 말이에요. 음악 같은게. 그러므로, 리히어링. 다시 됐는데, same music. 똑같은 음악인데, associated with event. 이벤트. 이벤트와 연루되어진 똑같은 음악을,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도, 세면 셀수록 기억이 잘 나지만,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음악은 어떻다. 반복을 통해서, 음악과 감정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억이 활성화, 기억이 더 잘날 수가 있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3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을, 자신에 맞춰 변화시킨 인간. 그래서, human beings, 인간인데, who have changed, 변화시켜왔죠. 그들의 environment, 환경을. 코딕도 따라서죠. 그들 스스로에 따라서. 그러면, 그래서, we가 we humans에요. 우리가 now, imposing 하는 중이다. 강요하는 중이다. 뭔가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다. 뜻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강요하는데 어디에? 자연에. 순서가 안 맞아요. 띄우고요. 자, 그 다음, instead of ing, the other way, to the other way around. 반대로 하기보다. 그래서, 반대로 하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 맞추어서, 제한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자연을 강요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강제적으로. 약간 좀 파괴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자, perhaps, 아마도, the cleanest way. 가장 분명한 방식인데, to this, to see this. 자, 인간이 자연을 진멋대로 바꾸는 것을 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서 단수구요. 자, 이렇게 나오면, 바로 비동사 기점으로 우리가, 뒤에 나오는, to look이, 동격의 보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보는 거에요. 자, 변화를, in the biomass, 생물 양해. 자, 즉, 전체 세계적인 무게인데, 자, of memories, 포유류에. 자, 전체 동물들 합쳐서 무게 보면 된단 말이죠. 자, long time ago. 오래전에, 모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보호구요. 자, 함께, 모두 다. 아마도, 소비를 폭발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죽였어요. 들쏘하고, 코끼리를. 자, industrial, 하면, 산업적인, 하면, 매우 큰 규모로써, 대량적으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terrible number.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끔찍한 이란 말은. 자, 그 균형이란 말은, 생물학적, 총량, 무게, 이런 균형이, 시프트 이동했어요. 매우 부사가, 시프트 수직해 주고 있고, 이동했는데, 결과적으로. 자, 애프레젼트는, 아까 또 여기서 순서를 끊자면, 아까는 industrial, 여기가 시발점으로 해 왔고, 여기서 욕한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현재 와서, 다시 순서로 가고 있죠. 우리 인간들은 weight, 무게가 나가는데, 350배에요. 자, as much as all bison and elephants put together 한 거에요. 자, 들수하고, 코끼리 모두 다 합친 것보다, 350배가 나가. 엄청 많단 말이죠. 자, 인간만. 자, 우리는 무게가 나가는데, 10x 10배 이상인데, 모든 지구상의 야생이에요. 야생, 포유류가, 컴바인드 되어진 것보다. 그래서, 컴바인드 1위가, 여기서는 수동으로 썼으니까, 느낌이, 과거분사의 1위, 이 부분도, 어법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쳐진 것보다.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더 한다면, add-in, 동사고 하나로 잡아요. 모든 포유류인데, 또 death 생략 됐고, have domesticated. 그래서, domesticated 뒤에 보면, 무엇을 우리가 가축화 시켰는지, 이 자리에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death,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우리가 사육해왔던 모든 포유류를 합친다면, 즉, 소랑, 양, 돼지, 말, 기타 등등을. 그 비교는, 생물 무게, 총량 비교겠죠. becomes 되는데, truly ridiculous. 매우 터무니없어. 말도 안 돼,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그리고 인간들, 그리고 우리의, tamed, domesticated, 길들여진 동물은 지금, represent, 대변한다, 나타낸다. 97%의 모든 지구상의, 포유류의, biomasse, 생물 양을. 우리가 키우는 것까지 합치면, 전체 97%라든지, 완전히 우리가 다 잡아먹었단 말이죠. 이거요. 지구 총량을. this comparison이란, 생물 총 무게 양의 비교는, illustrates, 보여줘요. fundamental points, 기본적인 핵심을. instead of ing, 뭐뭐 대신이죠. being limited, 제한, 되어지는 대신에, by 누구에서? 환경에서. 그래서 환경은 자연을 말하고 있죠. 자연에 우리가 순응하기보다는, 이런 느낌. 우리는 배웠어요. 목적으로 배우다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뭐뭐를 배우다에, to shape,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it은 여기서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to our own ends, ends, s가 붙으면서 해서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것을, 약간 착취의 개념, 요렇게 느낌으로 잡았죠. 자, 요런 것을 배워버렸다. 그래서 주제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은, 환경을 지멋대로, 자신에 맞춰 바꿔버린 인간,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4번, 같이 보겠습니다. 확실성에서, 안도감을 찾으려는, 인간의 문제점이겠죠. Problem of finding relief in certainty. 자, 인간이 너무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가지 않는다. 요런 느낌이에요. 자, in the modern.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look for, 찾다 뜻이죠. certainty.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다시, 빈칸을 한 게, 똑같이 놔두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등장할 거에요. 자, 우리는 확실성을 찾는데, in uncertain, 불확실한 장소들에서. 자, 다음, 우리는 찾는데, order, 질서를, in chaos, 혼란 속에서. right answer, 올바른 tabu, in ambiguity, 반면은, 모호함 속에서. conviction, 확신을 찾는데, 복잡성 속에서. 뭐야, 다 삽질하고 있단 말이죠. 헛발질하고 있다. 자, 우리는, 쓰는데, far more은 비교급 강조구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dear more. 들어갔죠. 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 노력을. 자, owner에서 about의 뜻으로, 뭐뭐의 대화에요. 자, trying, to control, 조절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개를. 자, 라고, best selling,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작가인, 유발, 노아, 하라이, 라는 사람이, says, 말했어요. 자, then, on trying to understand it. 자,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자, 여기서도 어떻게 뭐냐면, 일단 얘를 버려요. 자, 버리고 이거 맨 마지막에 갖다 붙여요. 자, 우리는 쓰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 세 개를 조절하는 거에. then, 뭐보다? 자, trying to understand. 자,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선 누구를? 세 개를. 자, 라고, 최고의 작가인, 뭐 이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자, 찾는데 easy to follow, 따르기 쉬운 공식을. 자기가 편한 거죠. 맞죠? 자, 그다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답은 여기. 자,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능력을. 자, 능력 나오면, 이렇게 걸죠. 자, interact하는. 상호작용하는. 자, with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의 접근은 상기시켜요. 자, 뭐를? remind a of b. 목적어, 전치사고. 자, 고전적인 이야기를 상기시켜줘. 자, of 어떤 이야기? the drunken man. 그다음에 술 취한 남자를. 자, 그다음, 이 남자가, 자, 지가 하다에 있는 운동의 현재분사. 자, searching for 찾는데, 그의 키를. 자, under the street lamp. 거리의 가로등 아래에서 밤에. 자, 술 취하고 가로등 아래에서 키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알아요. 그가 잃어버렸다. 그의 키를. 자, somewhere 어딘가. 자, on the dark side. 뭐, 어두운 부분에서. 자, 길거리에. 자, 하지만 찾아요. 자, 그러면, 대미 말하는 키들을. 자, underneath this 아래죠. 자, 램프 아래에서. 자, 왜냐하면 that's. 자, 이 램프 아래는 곳이. 자, 에서. 에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where the light is가. 아, 동격의 보호로 썼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가 아는 유일한 장소고. 지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yearning for certainty. 뭐, 확실성. 아까 certainty 나왔죠, 맞죠? 자, 그러면, 앞에도 나왔던. 자, 그러면,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이끌어요. 자, lead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래서, lead a to b. 자, 우리가 pursue. 추구하도록. seemingly, 겉보기의 안전한 해결책을. 자, by I&G 해석이죠. 자, 하면 함으로써. 찾음으로써 우리의 길을 under street lamp에서만. 그래서, only를 붙였으면 좀 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오직 이런 느낌 가지고. 자, 하면, 거리에 등불 아래서만. 왜? 찾기 쉬우니까. 내가 아는 장소니까. 자, 여기서 instead of I&G, 뭐뭐하는 대신해죠. 자, taking risky walker. 약간 좀 위험한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자, into the dark. 어둠 속으로. 사실상 이게 키가 가로등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다른 곳에 키가 있는데, 다른 곳을 안 찾고 여기만 찾는단 말이죠. 제한적으로. 자, 우리는 stay, 머물러요. within, 아니. 여기 또 중요하죠. 일단 current state. 우리의 현재 상태 안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서 how ever, 이게 그러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는 뜻이 아니고, 복합관계 부서로 얼마나 뭐뭐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inferior, it may be. 자, 얼마나 그것이, 그것이란 말에서 뭐예요? 어... 어... within current state. 우리가 안전한 장소죠 현재. 그래서 safe solution만 추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더 올라가 보면은 이게 뭐야? easy to follow. 저 formula를 따른다. 그래서 얘도 쉽게 따를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여기서도 risky walk into the dark. 자, 여기서 뭐 dark side. 여기도 나오긴 했지만, 자,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 보면 이게 뭐예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요거는 조금만 생각했으면, 어... 그리고 여기서도 뭐냐면 to control the world 하고, 여기서는 상반구지로 to understand the 안 한단 말이죠. 맞죠? 세계를 조절하려고 하고, 어... 이해하려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것만 조절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certainty 한 번 더. 어... certainty에서 뭐예요? 우리가 약간 안도감, 위화감을 찾으려고 그러고 도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확실성에서 안도감을 찾으려는 문제점. 그래서 Problem of finding relief in certainty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5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머리카락의 영적인 중요성. 그래서 spiritual importance of hair in Africa.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as far back as, 뭐뭐만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뜻이겠죠? 세븐틴스, 17세기만큼 거슬러 올라가면, 헤어는, 머리카락은, 헤드 가졌어요. 특별한, 중요한 건 영적인 significance, 중요성을, 인 애프리카에서. 많은 아프리카의 문화들은, 소우, 봤어요. 머리를. 에즈로서, 자격, 전치사, 센터로서, 중심이죠. 컨트롤 통제와, 의사소통,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인 더 바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머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헤어가 나오네요. 자, 머리카락은, 저 워즈 리갈디드 수동태. 여겨졌는데, 또, 에즈는 전치사로서 로스죠. 자, 소울스로서. 원천인데, 오브 파워, 힘의 원천이에요. 자, that 해석은 바로 힘 넣어요. 주어로 만들어요. 주격관계대무사니까. 자, 이 힘이, 아, 혹은 뭐 원천이 해도 되죠. 두 개 다 똑같죠. 맞죠? 그래서 원천으로 잡는 게 낫겠죠. 이 힘의 원천이, personify, 인격화시켰는데, 자, 개인들, 각각 개인의 인격을 부여하는 게 머리카락이다. 자, 그리고, could be used, 조동사 bpp로 사용되어 질 수가 있는데, for the spiritual, 영적인 목적들로. 자, 혹은 심지어, 자, 그래서, to, cast, a spell은, 투부종사 목적으로, 아, 목적으로. 자, cast, a spell은 주문을 걸다 뜻이죠. 원래, cast는 던지다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매직캐스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던지다 해서 마법을 걸다 뜻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자, 왜냐면은, 여기서 순서문제로 바꾸자 해서, 이슨 단수가 들어간 게, 헤어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등장하니까, 여기서 끊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머리카락이 놓여있기 때문에, 자, on the highest 가장 높은 포인트 지점에, on the body, 머리에, 아, 몸에, 사실상 우리가 머리 보다는, 머리카락이 더 위에 있죠. 자, 헤어 이슬프는 강조 영법으로, 머리카락 자체가, 원서 미인의 S 붙음 수단이죠. 자, 그러면은, 머리카락은 동격의 보호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형용사 영법으로, 앞에 나오는 수단에 대한 부연 설명,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는 수단인데, with divine, 신성한 spirits, 영혼들과, 자, 그리고, 잇은 당연히, 아까 우리 또 헤어 다시 집어넣어 주고, 머리카락은, was treated, 하면 여겨졌어요.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자, 하면은, death은 또, 주격 관계되면서, 자, 이 방식이, 그래서 방식들이 S 있죠. 벌써부터, 월 보이죠. 이 방식들이, were thought to bring, 그래서 생각되어졌는데, 수동태, to bring 가져온다고, 좋은 행운과 행운을, 그리고 해서, the two 생각되고, 다시 동사원영 2번, 생각되어졌는데, 해석은 다시, 자, 수동태, 생각되었는데, 가져온다고, 한번 더 넣어요. 생각되었는데, 보호해 준다고, against evil, 악에 대항해서, 반대해서,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the two가 여기서 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 여러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자, 일단, 뭐, 기초적으로 들어가자면, it was thought that, 하고요, they will bring, 원래 이 문장으로 썼어요. they will bring, 쓰기 힘들어, 귀찮아. 자, 그래서, will이 뭘로 바뀐건, 2로 바뀐거에요, 사실상. 그래서, 약간 추측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생각되어지기를, 이러한 방식이 갖고 올 것이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얘를 9로 바꾸면서, will이 2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어법상은, to bring이 앞에 나오는, third라는,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과거분사의 형용사죠. 수동태지만, 이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how에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죠. 그 다음, 생각되었는데, 어떻게 생각되었다?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원래 이 구조로 써서, 부사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투부정사 부사로 잡고, 형용사 수식, 형용사의 어떤 수식, 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수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뭐 설명하자면, 이거 한 2, 30분 설명에도 좀 부족한,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법 영상을. 여튼, 5번이 답이었죠. 관련 없는 문장, 사람들은 기회를 가졌는데, 사회화하는, 그들이 스타일링 해주면서,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의 각각의 머리카락을, 그리고 공유했는데, 전통을, 머리에 대한, 전통에 대한 공유는, 패스다운, 전달 데려갔다가, 대충 해석했지만, 이거는 뭐에요? 머리카락 가지고, 사회 교류의 측면에서만 얘기했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 스피리처럴, 홀리, 그런, 그렇게 얘기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 자, 다음, 어커딩 또 따르면, 자, 작가인, 아, 이름 어려워. 아야나, 아, 뭐죠? 모르겠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로리 탐스, 바이런이라고 했나? 잠시만요. 벌드라고 해야됩니다. 아야나, 벌드하고, 로리 탑스는, 라는 작가들을 따르면, 의사소통인데, From God, 또 신이죠. 스피리츠 영혼이죠. 또 영적인 세계죠. 자, 그러면, 신과 영혼들로부터의, 의사소통은 단수예요. Was thought, 아까도 나왔죠. Was thought to pass는, Baby의 뜻으로, 아마도 통과할 것인데, Through the hair, 머리를 통해서, 자, To get to, 는 해석이 도달하기 위해서, 영혼의, 영혼의 통로에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 자, 인 카메룬, 카메룬에서 예를 들어서, 메디슨맨은, 우리가 의사 아니에요. 주술사예요. 좀 이상한 단어지만, 주술사들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약 만들고 그러잖아, 맞지? 악마도 쫓아주고, 주술사들은 붙였어요. 머리카락을, To the container는 용기에, 어떤 용기이냐면, 대시 또, 동사 보이면, 주격하게 되면서, 이 용기들이, 복수, 복수, 복수 동사,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니까 상관없네, 그들의 힐링 포션을, 뭐, 치유의 약이겠죠. 자, 그 다음, 인오돌트, 뭐,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포션, 약을, 그러니까 약을 보호하려고, 머리카락 붙여요. 인오돌트 생각되고, 다시 동사원형 2번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대열이 말하는 것은, 아까, 포션스 복수였죠. 자, 이 약들의 효율성을, 내 머리카락으로 약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소재는, 아프리카에서 머리카락이, 영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spiritual importance of hair, in Africa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대관계, 강도에 따른, 정보량의 흐름, 그래서, amount of information flow, 자, 정보가 흘러가는 양인데, according to, strength, 강도인데, of bond, 혹은 tie, 똑같죠. 그래서, 유대감의, 아, 강도에 따른, 자, 마크 그라노버를, 자, 이 사람은, 엑재민했어요, 조사했어요, 엑스텐트 범위를, 그러면, 트위치 해석은, 이 범위에, 정보인데, about job,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흘러가는, 뚜루, 약한 것을, 대항해서, 강한 유대감에, 자, among a group of people, 사람들, 그룹 사이에, 쉽게 설명해서, 강한 유대감을 가졌는지, 혹은 약한 유대감을 가졌는지에 따른, 직업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의 차이를, 이 사람이 조사했다, 자, 그 다음, 순서 완전 쉽게 올려서, he, 때려줬죠, 순서에서 끊기는데, he가, 마크죠, 마크는 발견했는데, 자, that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끝까지 가네요, 자, 오직, a sixth 하면, 6분의 1의, 직업인데, that came via the network, 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던, 6분의 1의 직업들은, from, strong to eyes, 나랑 친한 사람으로부터 온 정보는, 6분의 1, 자, 그 다음, with는 부대 상황으로, with the rest, 나머지에요, 나머지 정보들이 coming, 오는 채로, be a medium, 중간 정도, 혹은 약한 유대감을 통해서, 나랑 친한 애들한테 얻은 정보는, 6분의 1, 나머지 다가, 6분의 5는, 다른 애들로부터 왔단 말이죠, 중간이나 혹은 약한, 나랑 별로 안 친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 그리고 나서, with 또 부대 상황, more than a quarter, 4분의 1의 정보가, 자, 하면서 coming, 오는 채로, 분사구조, 앞에 나오는 정보의 성질, be a weak tie, 이번에는, 4분의 1이라면, 가장 많은 뭐, 정도가 되겠죠, 맞죠, 아닌가, 자, 여튼, 위크 타이라면, 나랑 안 친해, 안 친한데도, 4분의 1 정도의, 직업 정보가 이 사람들로 왔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아까 강한 타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강한 유대감은, can be the, more, homophilistic, 하면은, 이상하다는데, homo만 알면 되요, 똑같단 말이죠, 동족 친화적이다, 자, 우리의 가장 친구들은, 종종, 도우주는 people이에요, 사람들인데, 또 사람 보니까, 복수, are, 잘 잡았죠, who are most like us, 그럼,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this means, this가 말하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앞에 거 다 버려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사한 사람들과, 아, 모인다는 것은, 의미에요, 자, that, 이 유사한 애들이, 아마도 have, 가지는 데 정보를, 자, 그 다음, 주격 관계대무사, 이 정보가, more relevant, 더 관련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비슷하면, 관련된다는 말은 비슷하죠, 자, 자, 이것은 또한 의미하는데, 대전체가 다시 묵죠, 자, 이것이 정보인데, 자, 트위치, 이 정보에, 자, 우리가 이미, 자, 이미 노출됐단 말은, 나 그거 봤거든 이미, 뭐고 된단 말이죠, 왜, 너랑 친한 친구, 야, 너 그거 봤냐, 어, 나도 봤는데,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는 못 얻고, 맨날 다 알고 있는 정보만 서로 얘기하고 있다, 한계점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꺾으면서, 순서를 여기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맞죠, 그래서 아까, 디스민스에서 찾아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자, 대조적으로, 우리의 weaker relationship, 더 약한 관계들은, 종종, 자,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자, 후, 이 사람들은, 또 주어로 만들어요, 복수, 복수, 복숭수, are,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아까 우리랑 관련된 거랑, 대조구조, 상반구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구조, both, geographically 하면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구요, and, demographically 하면은, 인구가 통계학적으로도 떨어져 있어요, 자, 대열이란 말은 뭐냐면, weaker, 더, 약한, 관계를 가진 사람의 정보가, 어떻게 해야, 더, 노블하다, 새롭다, 와, 뭐 그런 세상이 있었어, 우리 유튜브도 보면, 맨날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 니가 보는 것만 추천해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한 루프에서 못 빠져나오죠, 근데,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이분도, 비로, 우리가 talk to these people, these people란 말은, 아까도 누구에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less frequently, 덜 자주, 거의 뭐 대화하지 않지만, 라는 뜻이죠, 맞죠, 우리는, have so many weak ties that, 여기서, 함정 카드 바로, 여기 주의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너무나 약한 유대감을 가져서, so that 구조, 부사가 weak 수식, that 결과에 부사죠, 결국, 자, 데이, 데이란 말은, 이 사람들은, end of, 결국, being, 되는데, 여기가 주의, sizeable source of information 된다, 그래서 이 단어 바꾸기 딱 좋죠, 엄청난 원천인이 된다, 정보에, 뭔 소리야, 안 친한데, 정보에 원천이 된다고, 왜, 우리가 안 접해봤으니까, 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size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weak ties, 이 두 개를, 헷갈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안 만나봤으니까, 우와, 신비한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특히, 오브 인포메이션에, 자, 그 다음, 투 위치 해석은 또 쉬워요, 자, 이 정보에, 우리는, don't otherwise have access, 그렇지 않더라면, 어때, 접근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otherwise, if not, 액세스,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접근 안했다면, 안 친한 애들과 접근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맨 마지막 함정 카드가 하나 있는 지문이어서, 자, 유대관, 유대관계, 유대관계의 강도에 따른 정보량의 흐름, 친한 애들보다는, 뭐야, 우리가 안 친한 애들한테 더, 굉장한 정보를 얻게 된다, 유대감 차이에,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7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인간성 종말의 시대, The age of end of human, Seeking only money, 라는 소재, 여기서는 주제가, 제가 이렇게 뽑아놨지만, 다른 선생님이 볼 때는, 주제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른 자료도 여기는, 참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주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hink of 생각할 때 문화를, 자, 우리는 첫 번째로, Think of 생각하는데, 인간의 문화, Of our culture, 우리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자, 우리는 Think of computers, 컴퓨터라든가, 뭐, 비행기, 그리고 패션, 그리고 팀들, 그리고 팝스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문화를, 자, For most,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의 문화적인 역사에 대해, 넌 부정어죠, 자, 어떠한 그러한, 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부정어, 자,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약간 좀, 방금 전에 말했던 문장을 요약해 왔고, 여기에 4번, 예를 들어서, 생략이 됐지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기서 끊겨요, 100s of thousands of worlds, 수천년 동안, 어떠한 인간의 문화도, 도구를 가지지 않았어요, 자, With a moving part, 움직이는 부분을 가진, 자, 이건 뭔 말이자면, 인간이, 뭐, 방금 전에 말했던, 최신 문화가 가진 건 얼마 안 됐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자, 웰 린 투, 그러면은, 20세기까지도, 자, 베리어스, 웰 린 투, 훨씬 더 20세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해서, 20세기까지, 조차도 이런 느낌, 자, 베리어스, 다양한 인간의, 저 폴레인징, 자, 수렵의 문화들은, 보유했어요, 자, 도구들인데, 돌이나, 혹은, 나무, 그리고 뼈 같은, 자, 그래서 기초적인 요소도, 20세기까지 썼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뭔가 약간, 보유하는, 유지성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아마도 동정해요, 자, 사람인데 수렵 세취인을 동정한다, 자, 그들의 꽉 막힌, 자, 이런 것 밖에 안 쓰냐, 너희들, 미개인이냐 이렇게, 자, 우리는 아마도, 저 만드는 데 실수를 만들고 있다, 어? 너희가 실수를 만들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미개인이 아니란 말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순서는 데이에서 지시되면서 잡아서, 이 수렵 채취인들은 가졌어요, 광범위한 지식을, 그리고 이 수렵 채취인들은 알았어요, 자, 깊은 비밀들을, 자, 그들의 땅과,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생존, 요런 지식을 우리가 못 따라가죠, 자, 그리고 데이도 여기서도, 수렵 채취인들은 경험했는데, 자, 위치는 부자 아니고, 풍부한, 자, 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들의 방식들이, were threatened, 위협을 받았을 때, 자, 대이, 이 수렵 채취인들은 싸웠어요, 자, to hold on, 유지하기 위해서, 자, 자, 여기서 조금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약간 좀, 20세기 전까지의 우리가 지속성에 대해서 말했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약간 고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죽음까지 유지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슬프게도, this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 이라는 성질은 남아있어요, 자, true, 사실로써, 자, as 뭐 할 때, 자, final tribe, people들이, 마지막 부족의 사람들이 get over him, 제압 당할때도, 자, by 중요한 건 이 부분, 자, who value money, 돈을 가치를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above humanity, 자, 그래서 above에서는 we란 뜻이, den의 뜻이요, 인간성보다는, 우리가 인간성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인간에 의해서, 어, 마지막 부족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벌이지 않았다, 자, 우리는 살고 있는데, end of time, 종말의 시간에, 그리고 to bearing extents, 아주 다양한 정도의, 각 나라마다, 정도는 틀리지만 이런 느낌, 자, 우리는 all contributing, 모두 기여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종말에, 자, 우리가 뭐예요, 지속성을 가졌다 그랬죠, 지속성의 종말에, 우리 스스로 기여하고 있다, 어떻게, 돈만을 추구하면서, 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our 가치, our values, 자, 우리가 가치들은 아마도 심지어, prove 증명하는데, self defeating, 자, 여기서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유지하는데, 이 성질 자체가 어떻게, 인간성을 말살하는 걸 가지고 오고 있다, 주제가 약간 복합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앞에, 지금, 달락 문제에서, 앞에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주제를 뽑아왔는데, 저는, 이거를 뭐 다르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돈만을 추구하는 인간성 종말의 시대에는, 인간의 변치 않는, 사물의 사용과 같이, 인간은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집이 어디로 갔다? 돈만을 숭배하는, 스스로 같이 파괴하는 것까지 갔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37번,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른 분, 선생님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액체의 비압축성에 의한 파괴적인 성질, 그래서, destructive properties, 그러면 파괴적인 성질인데, of liquid, 액체, by incompressibility, 인이 나시죠, 압축이 안되니까, 자, 액체는 파괴적이다, 이걸 주제로 잡았어요, 그냥 쉽게, 그러면 굉장히 아프다, 좀. 자, 그다음, forms는 발포 고무예요, 발포 고무는 약간 라텍스 느낌, feel soft, 부드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데이가 복수는, 발포 고무들이, easily하게, 부사가 compressed 수시, 그래서, are compressed 수동으로 갔죠, 압축되어지기 때문에, 자, 발포 고무는 압축되지만, 물은 안된다, 이런 느낌, 자, 만약 네가 점폼 뛴다면, 폼 매트리스에서, 침대 같은, 너는, will feel, 느낄거에요, it은, 이 매트리스가, give가 여기서는, give이니 굴복하다 뜻이 있죠, 비슷하게, 휘어진다, beneath you 하면, 너 아래로, 자, liquid는, 액체들은, don't do this, this가 말하는건, 순서문제로 말하면, 여기서 끊어주고, 그러면, 휘어지는건 하지 않아요, 대신에, 대의, 액체들은 흘러요, 원래 액체는, 불가산명사지만, 여기서는 가사나 시켰어요, 한정 걸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너는 보게 되는데, 디스를, 디스는, 액체가 흐르는것을 보게되, 강해서, 자, 너가 턴 온, 킬때, 탭은, 여기서는, water 탭으로, 수도꼭지를 틀때, 흐르죠, 자, 만약 너가 사용한다면, 스푼을, 투스털, 적기위에서, 너의 커피를, 커피를 저으면, 커피가 흐르면서, 약간 저항력이 느껴지죠, 자, when you jump up, 네가 뛰어낼 때, 다이빙 보드, 다이빙 때에서, 자, 자, 그리고, 너가 주어였구요, hit, 부딪칠 때, 바디, 몸을, 바디 오브 워턴에서, large amount의 뜻으로 썼어요, 자, 많은 양의 물에, 부딪칠 때, 왼절 끊어주시고, 자, 그 물은, has to flow 흘러야되요, 흘러서, 떨어져 나가야되, 너로부터, 자, 그 다음은, 여기 답이었는데, 하지만, 더플로잉에서, 그 나왔죠, 흐름, 여기서 잡아주면 되요, 자, 네랑 흐름은, takes time, 네가 물에 들어갔을 때, 흐름이, 시간이 걸려요, 자, 만약에 너의 속도인데, 임팩트, 충돌의 속도가, too great하다면, 부정으로 너무나, 세다면, 자, 그 물은, won't be able to flow, will not able to죠, 그러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fast enough, 그래서, enough의 위치주의, 충분히 빨리 흘러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it은 물이겠죠, 물은 push back, 믿어 넣어요, and you 너에게, 다시 민단 말이죠, 약간 반발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 it is the force that, so it that, 강조 구조로 썼고요, 자, 이게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때는, 보통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 목주격관계대명사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힘이, 주격관계대명사, 단수 S, sting, sting, 우리가 버리, sting하다, 쏟았을 뜻이죠, 쓰라리게 만든다라고, 의역했어요, 자, 이 힘이 너를 쓰라리게 만들어야, 너의 피부를, 그래서 물에서 빵 부딪히면, 아프잖아, as you belly flop 할 때, 네가 배로 활강하다 말은, 다이빙을 이렇게 슉 들어간게 아니고, 배로, 철포도 갈 때, 뻥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into the pool, into a pool하면, 수영장으로, 자, 그리고 아까 주어는, stings의 S1번하고, 그 다음에 xs1번에, 단수, 자, 이런 힘이 만들어요, falling, 떨어지는 것을, 어떤 떨어지냐면, into water, 물로 떨어지는데, from a great height,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물로 떨어지는, falling을, 떨어지는 것을, 자, 랜딩 on a concrete, 컨크리트에, 착륙하는 것처럼, 엄청 아프단 말이죠, 그 다음, 자, incompressibility, 컴프레스가, 우리가 압축하다, not compress죠, ability 명사 형태로, 비압축성인데, 물의 비압축성은, 자, a구요, 덕국의 보호로, 지금 b가, 지금 또한, 의문사 주호동사의, 관제부염문으로 갔어요, 자, 왜, 자, 파도가, can have, 가질 수 있는지, 이유에요, 자, 그렇게 치명적인 힘을, 자, in the case of tsunami, 수나미, 수나미의 경우에서, Y에서, 보호가 두 번이요, A고, 얘가 B에요, B고, 관제부염문은, 여기가 C에요, 그래서 관제부염문은, 왜, 자, 그들이란 말은, 아까 전에 나왔던 파도들이, 자, can destroy, 파괴시킬 수 있는 이유에요, 빌딩들, 그리고 도시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의미상이죠, 다시 day였죠, 자, 이 day는 누구였어요, 웨이브즈죠, 그래서, 이 파도들이 토싱하면서, 앞에 나오는 파도의 성질을 나타냈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 자, Toss around가 이어동사로, 아, 이곳저곳 던지다인데, 칼스가 중간으로, 명사가 삽입됐죠, 자동차를 이곳쪽으로 던지면서, 쉽게,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주제를 보시면, 액체 비압축성에 의한, 파괴적인 성질, 그래서, destructive properties of a liquid, by incompressibility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9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순모방에 의한, 생각과 행동의 전달력의 한계, 자,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의 전달을, 잘 하지 못한다. limited transmission of thinking and behavior, by simple limitation. imitation, limitation 이란다. 자, 그래서 모방이죠. 아, 비슷하게 생겼어. limitation이랑, imitation이랑. 자, in the late는 후반이요. 20세기 후반에, researchers, 연구자들은 sought, seek의 과거 형태죠. 찾았어요. 자, to measure 라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서 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추구했다. 자, 측정하다도 우리 타동사죠. 무언가를 측정하다. 자, how fast and how far, 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빨리, 얼마나 멀리, 자, 뉴스들과, 루머들, 소문들과, 이노베이션, 혁신이 무브하는 지를, 그래서, 전체가 간제부현문의 오순. 자, 더 최근에 연구는, 헤드쇼는 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완료의 계속적 영법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that 전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갔죠. 쇼우의 타동사. 자, 여기까지 끝까지 가요. 자, that 아이디어들이, 자, 그래서 동사는, 여기 바로 갈게요. 자, can be transmitted 할 수 있다고, 전달되어질 수가 있다고, 자, true 통해서죠. 전치사,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고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심지어 감정적인 상태나, 혹은, 상황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인 것도,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많이 좋은 거죠 지금. 자, evidence, 증거인데, of this kind of woman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감정의 전달이죠. this, 이런 종류 하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종류를 하지 말고, 사회관계망을 통한 감정의 전염성에 대한 증거는, 단수, 분명하다. 땡땡. 즉, 부어. 자, 학생인데, with study가 공부죠. studious 하면, 학구적인 룸메이트를 가진 학생들은, 자, 복수로, 저도 복수로 빠졌네. 자, become. 자, 되는데, 더 studious, 더 학구적으로 돼요. 옆에 친구 공부하면 나도 공부해. 자, diner. 식사하는 사람인데, sitting next to the heavy eater.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들, 옆에 앉아있는 분사구조. 앞에 나오는 diner, 성질 설명. 이 사람들은 더 복수, 먹는 데 더 많은 음식을, 전염 된단 말이죠. 자, 이까지, 전염성에, 잘 전파되는, 전염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자, 하지만 이제 꺾어요. 여기서 답이었죠. 자, according to, Chris, Takis, and Fowler. 자,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자, 우리는 cannot이에요. 부정어 들어갔죠. However, not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can transmit 할 수 없어. 이전에 전달 못해요. 아이디어랑 행동들을, much beyond, 넘어서서, 우리의 친구의, 어프스러피 위치, 친구의, 어프스러피 위치, 친구의, 건너 건너에.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across just three degrees of separation. Degree는 정도가 아니고 단계에요. 단지 세 단계의 분리를 뛰어넘어서, 모를? 아이디어나, 행동을 전달할 수가 없다. 한계점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 This 해석은 이것 아니고요. 뭐에요? 전달할 수 없는 이유는, 모를? 아이디어와 행동을. It's because. 왜냐하면, Transmission. 전파와 수용인데, 아이디어와 행동에 대한, 전파와 수용이. 자, 주어 두 개고요. 자, 여기서는 주언도 여기서 단수 처리 했을까요? 왜냐면은, 얘를 하나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을 잡고, End에서 뭐냐면은, 두 개를 연결시켜 줘서, 단수로 잡아야 됩니다. 어법이, 두 개를 연속 행동으로 보았구나. 이렇게,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해야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한 개의 행동이 요구하기 때문에, 강한 연결성을. 자, 강한 게 필요하다. 자, Then, 랠링, 전달하는 것보다, Of, Letter, 편지나, 혹은, Communication, 정보인데, That, 추격관계대, 아, 보호로 썼네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동격으로 썼어요. 자, 정보에 넣었던 정보? 특정한 고용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단순 정보보다, 더 강한 연결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강한 연결의 대조 구조로 쓴 게 여기서, merely knowing people, 단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Not the same이죠. 같지 않아요. 자, Being able to influence,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자, In plus A to B 구조로, O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게, 영향을 주다 구조예요. 그래서, To study는 하도록 시키다 뜻에, 조동사 대신에 들어갔죠. Should study, Will study 뜻으로, 자, 그들이 공부하게, 할 수 있게. 자, 혹은, Over it, 더 많이 먹게 할 수 있게. 여기서도, 자, To 동사원형을 예를, 1번으로 잡고, 여기서도 다시, To가 생략된 구조로, 잡고, 여기서 동사원형, 이렇게, 자, 과도하게 먹게. 자, 단순 정보 갖고는, 이렇게 행동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Imitation. Imitation이 말하는 게 있어서, 단순 모방이, 단순 정보 전달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 Sincere list 하면, 순수한 형태인데, Flattery, 아첨해. 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자, 아첨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 자, 아첨이란 말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단순 정보 이상의 것은 못된다. 이런 뜻이요. 심지어, When it is unconscious. 아, 그것이 무의식적일 때라도.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 선택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제 보시면은, 단순 모방에 의한, 자, 생각과 행동의 전달은 어떻게? 한계점을 가진다. 더 강한 연결성이 필요하다. 자, Limited Transmission of Thinking and Behavior. 아까 우리가 두 개 합쳐서 하나로 잡았죠. 자, By, 아, 이거 아니고 우리가, 여건 아니지. 생각과 행동은. 자, 우리가 잡은 건 아까 전달과 수용이었죠. 자, By Simple Imitation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4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작되는 기억. 뭐, 의해서가 빠졌지만. 자, 메모리 기억인데, Manipulate 조작되어다 뜻이죠. By External,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자, 2011년에, 마이카 에더슨인,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자, Conducted 수행했어요. 자, interesting, 흥미로운 실험을, About, External, 외부의 요인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외부의 요인들에 대한. 예시가 계속 나오겠죠. 자, 오브, Memory Manipulation, 기억 조작에. 자, 기억이 어떻게 외부 요인에서 바뀌는지. 자, 그들에서 순서문제로 바꾸자면. 그래서, 마이카 하고, 동료죠. 자, 그들의 실험 속에서. 자, 참가자들은 월쇼 온 수동 보여줬어요. 두 분, 두 분. 2분간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자, 그리고 나서, 동사, 일치, 과거 형태. 자, 질문을 받았어요. 자, 시리즈는 한 시리즈니까, 일련의 질문들인데, About, 그 비디오에 대해서. 2분짜리. 디렉터리는 바로 직후겠죠. 디렉터리 애프터. 그래서 애프터, 전치사 뒤에 동명사. 본 후에, 그 비디오란 말은 여기서도 끊으면, 아까 2분짜리 비디오가 그 비디오. 정관사로. 저요. 그래서 필름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참가자들은 만들었어요. 면에서 실수를. 처음에 좀 실수해. 자,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응답에. 그 다음, made 1번. 그 다음, 동사 2번 과거. well correctly, be able to. 동사원용. 회상할 수 있었어요. 그 세부 사항들을. 자, 그 다음, 4일 후에. day는, 여기서도 순서문제로 바꾸자고 그러면, day는 참가자에요. 요번엔, 아까 연구자들이 아니고. 자, 이 참가자들은 여전히 기억할 수가 있었다. 세부 사항을. 자, 그리고 참가자들은, didn't allow,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의 기억이, to be sway가 흔들리다 뜻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allow, 목적, 목적효, 보호의 동사원용. 플러스, BPP 수동. 자, 왠언제? 이때, 그들이 제시되었을 때. with the first. 거짓된 정보가. about the film. 영화에 대해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야 이거 영화. 이렇지. 아니거든 내가 볼 때 이거 아니거든. 바로 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this는 뭐에요?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은.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전체 요약. 바로 집어넣어요. 자, 이 흔들리지 않던 상황이 변했어요. 그러나. 자, 이서도 순서문제. how ever 들어가면서. 자, 왠언제? 이때까지는 정신 정상이야. 이때까지 이제 비정상나 보겠죠. 자, 왠 참가자들이 보여줬을 때. 자, 페이크. 거짓된 응답인데. 자, 아까도 똑같은 거짓된 응답이죠. 영화에 대한.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자, 어떤 응답이냐면. 그래서 made가 예수식. 자, by other이죠. 다른 참가자들의. 야 이거 옆에가 이거 아니라고 하던데. 어?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of ing. upon ing. 하자마자. as soon as의 뜻으로. singing. 보자마자. incorrect answers. 잘못된 답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주의. 자, 이때. 참가자들은. also. also. 또한. world drone 수동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끌려간다면. 의견이 바뀌는 거죠. toward wrong. 잘못된 답들로. 그들 스스로. 얘는 뭐 제기로 잡아도 되고. 강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해석이 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만 적어놓을게요. even after. 후회죠. 그래서 접속사로. 그들이 발견한 후에. 대신 여기서 목적어. 자,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오.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여기까지 가네요. 자. 그들이 발견하는데. 다른 답들이. 헤드빈 또. 대각어 시제주의. 이전에 붙여요. 대각어 할 때. fabricated. 조작되었다는 걸 발견한 후에. 자. 그리고.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 anything to with.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 다큐멘터리와. 이것은 too late. 아. 너무 늦었어요.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너무 늦어버렸어. 이제. 안 된단 말이야. 더 이상. 자. 그 다음. 참가자들은. 노론골. 부정용기주의. 자. 더 이상. able to 다시 동사원형.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세례 당했어. 이제. between 사실과. 그리고 픽션 허구 사이에. 자. 그들은 참가자들이죠. 실험 참가자들은 헤드 얼레디 들어갔으니까 헤드 pp에 과거 완료 완료용법. 이미 수정되었어요. 자. 그들의 기억이. 자. 또 핏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그룹에. 개인이 뭐야 뭐야. 이 사람은. 자. 좀 심지가 좀 약한 사람들이죠. 맞죠.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반대에 더. 환호하잖아. 맞지. 자. 그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월 기분. 주어졌을 때. 잘못된 정보가. 자. 자. 그들의 기억은.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stable. 안정적으로. 낫스웨이였죠. 맞죠. 흔들리지 않았어. 하지만. 자. 그들의 기억은. falsified 하면. 모디파이드랑 똑같아요. 수정되었는데. 잘못. 뭐. 되었는데. 조작되었는데. 자.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 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거짓된 응답에. 그래서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falsified가 해서. modified로 왔구요. modified가 해서. fabricated로 왔구요. 자. 그 다음. fabricated 되어진 것은. incorrect answers of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 또 others. 여기 나오죠. 다른 참가자들. 자. 그리고 요거를. 축약적으로 표현했던 게.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이 뭐야. 다른 사람의 의견이었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자. 처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침대는 우리가 어디서 봤다. 여기. 슉슉슉슉슉 올라가갖고. 자. did not allow memory to be sway. 요 표현이었죠. 맞죠. 자. 그래서 요양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요인에 기억되는 인간의 뭐 기억. 외부 요인에 조작되는. 그래서 many. many. many란다. 내 메모리가 다 된 것 같아. 자. 메모리. 자. manipulated by external factor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41번 4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부터 나오는 1 지문 3문학 문제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진화적인 장점. as a social network's evolutionary advantage. 자. 진화적인 바이올리지스트 생물학자들은 믿어요. death이 생각되었고 목적과 관계대명사. death 전체가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 자. 사회성이 drive 과거 형태인 drove 이끌어가요. 자. 진화인데. 자. 우리의 복잡한 두뇌의 진화를. 그러니까. 아. 못하겠어. 사회성이 두뇌를 촉발시켰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사회. 사회란다. fossil evidence. 화석의 증거는 보여주는데. death이 또 목적으로 들어갔죠. death. 에스파레스는 뭐뭐만큼 멀리 들어가서. 여기서는 13만년 만큼 전해로 돌아갈 때. it was not unusual. 그래서 not unusual 부정부정이죠. 그래서 매우 훈한데요. 이것은 매우 훈했는데. 자. 호모 세이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들이. 투가 진주어. 그래서 it, fall, 투구죠. 동사원형. 자. 여행하는 것은 매우 훈한 일이었다. 자. more than 150 mile 이상을. 자. 그 다음. to trade. 거래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투생약 들어가요. 자. 1번. 그 다음. 2번은 공유하기 위해서 음식을. 그리고 노다우스는 삽입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투생약되고. 가십. 잡담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자. unlike 모모와는 다르게죠. The Neanderthals. Neanderthaline과는 틀리게. 자. 대열이라는 말은 호모 세이피엔스. 자. 호모 사피언스의 사회 그룹들은 확장했어요. 뻗어 나갔단 말이죠. 자. far beyond들은 훨씬 더 넘어서서. 그들 자신의 가족을. 부족을 넘어서서. 딸은 교류를 했다. 자. 자. remembering부터 동명사 주어. 자. remembering부터 여기까지 가네요. 자. 기억하는데 모든 그러한 연결고리를. 자. who was related. 자. 이 커넥션인데 사람들은 주격 관계되면서죠. 어. 후. 아니죠.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커넥션스에 대한 보호를 썼네요. 자. 이러한 연결 관계인데. 자. who was related to whom. 누가 누구에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두번째 보호론. where they lived.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그래서 어순주의. 1번. 2번. 자. 이렇게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은. 요구했어요. 상당한. 프로세싱 처리에 힘을 필요로 했다. 두뇌 능력이겠죠. 자. 그 다음. it은 또한. 요구했다는 말은. remembering이죠. 자. 기억하던 데 모든 이런 연결 관계를 기억하는 것은. 또한. 요구했어요. 방식을. finding savvy 하면은. 요령인데. 길을 찾는 요령을. 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명령문의 주어는. 유가야 주어고요. 항상. 그 다음.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 가 생각되고. 동서가 원형 걸었죠. 그 다음. imagine 해봐라. 상상해봐라. 그 다음. 상상하는데. try to maintain 하는 것을.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유지하는 것을 상상해봐. 사회 네트워크를. 자. across 가로지는데. tens or thousands. 수백. 수십. 에. square mile는 제곱미터에. paleolithic 하면. 구석의. 황야를 가로지는 것을. 엄청 힘들어. 힘들게 느껴지죠. 맞죠. 자. 너는 cannot send. could not send. 보낼 수가 없어요. 텍스트 메세지 문자를. 너희 친구에게. to find out. 발견하기 위해서. find out의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의 목적으로. 의문사와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은. 어순으로. 어디에 그들이 있는지를. 즉. 너는 head to go.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head to 계속 걸어요. 그러면 방문해야 돼요. 친구들을. 자. 그 다음. 또 head to.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하다. 또 타동사의 목적으로. 어디에. 너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았는지. 혹은 또 상상해야 돼요. 또 요것도 타동사의 목적으로. 어디에 그들이. might have pp. 약한 추측. 아마도 가버렸는지를. 자. 이렇게. 추측하는. to do this 가.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추측하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요렇게. 하기 위해서. 두부 정서 구사. 자. 너는 필요해요. 네이비게이션. 길찾기 기술이. 스파셜. 공간의 인식이. 그리고 센스인데. 어떤 센스. 방향에 대한 센스. 방향 감각이. 능력인데. 또 형용사항법으로 썼죠. 또 store. 저장하는데 지도를. 어디에 어떤 지도. 랜드스게임. 지형에 대한 지도를. 너의 마음속에. 자. 그리고 또 동기가 필요한데. to travel. 또 앞에 나오는. Motivation. 수식해 주는. 현용사항법으로. travel around. 여행할 용기가 필요하다. 동기가 필요하다. 자. Canadian Anthropologist. 자. 아리안. 부커는. 캐나다 인류학자인. 이 인류학자. 뭐. 에리안. 버커가. 믿어요. 자. 우리의 조상들은 발전시켰어요. 우리의 조상이란 말은. 여기서는 사실. 호모사피엔스에요. 자. 발전시켰는데. 모든 이란. 요인이란 말은. 아까 전에 이렇게. 여기 나왔던. 능력들이죠. 맞죠. 자. while. ing. 분사구조로. 능동했듯. while. e. 우리의 조상들인. 호모사피엔스가. 시도하면서. keep in touch with. 연락하는 것을 시도하면서. with. 그들의 이웃과. 이것도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있죠. 소셜 네트워크. eventually. 결국. 우리의 두뇌는. 되었어요. prime. 최우선이란 뜻이지만. 준비되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for way finding. 길찾기에. 최선화 돼서. 준비가 되었고. 한편. 이제 대조구조로 가고 있죠. 순서 문제를 만약에서 꺾는다면. 반면에. neanderthalus 하면 neanderthalen인데. comma. 후니까 end day로 바꿔줄 수 있는. 관계대문사의 계속 종료법이에요. 이 neanderthalen은 did not travel as far. 그만큼 멀리 여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좀 내려가서. never foster. 절대. 길을 닿듯해. 발전시키지 못하는데. 공간의 기술에 settle. despite 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래서 양보해부사자로서. being sophisticated. 그러면 되는데.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서를 썼고요. 수동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아니 수동은 아니지. being sophisticated 과거분서를 걸었죠. 되는데. 수준이 높은. 복잡하니까. 수준이 높은. 헌터가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well adopted 가. 과거분서를 형용서로. 앞에 나오는. neanderthalen. 얘들. 부연 설명이에요. 잘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이블도 형용사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네안데르탈 수식해주는. 자. 1번 형용사. 2번 형용사. 후치 수식. 자. 에이블. 능력이 있는데. 2c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 그래서. 형용사 수식을 하는 부사역법. 어떤 능력. 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 the dark. 어둠 속에.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말하는 건 누구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네안데르탈린 들은. 자에. 게을러갔고. went extinct 했다. 멸종되었다. 선사시대. 자. 배들랜드. 불모지 속에서. in. 자. nothing. 어떤 것도. was more helpful.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었어요. than circle of friends. 친구 집단보다. 그래서. 부정어 최상급이죠. 다른 말로 하면. 친구 집단이야말로. 선사시대 불모지에서. 최고의 도움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주제 한번 살펴보면. 자. 소셜 네트워크라고 썼지만. 이게 뭐.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화적인 장점을 가졌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언 에볼루셔너리 어드밴티지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2011년. 2011년이 아니고. 2020년. 11월에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워크북을 만들고. 분석을 해보지만. 이번 모의고사는. 좀 쉬웠습니다. 사실. 쉬운데. 동의하지 않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지만. 제가 한 2, 3년을 기억해보면. 고2 모의고사 치고. 굉장히 쉬운 모의고사의 하나로. 생각이 되고. 이거 만드는데도. 다른 모의고사 만드는데보다. 시간이 한. 3, 40%는 더 전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어렵게 느껴졌으면. 아마.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공부를 안 해갖고.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신기간에. 열심히 해갖고. 성적을 한번. 올려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뭐.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하면. 안 막히는 거 아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래도. 좀. 높아심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